2. 밝혀지는 비밀 비밀 임평진은 방인지와 가니노를 죽이고 싶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등에 혈도가 막혀서 하반신을 전혀 움직일 수 없었고 수근수근이 절단되고 비파골 비파골이 묶여 폐인이나 다름없었으니 깨끗이 죽은 것만 못했다. 갑자기 부엌에서 으악! 하는 비명이 들렸다. 가인달의 비명소리였다. 방인지와 가니노는 동시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부엌으로 뛰어갔다. 문의 인형 인형 이 비치는 뜻하더니 한 사람이 소리 없이 다가와 임평지의 목덜미를 잡아 일으켰다. 임평지가 얼굴을 쳐다보니 그 술집에서 심부름하던 못생긴 얼굴의 소녀였다. 그 소녀는 임평지를 가볍게 들고 문방 말이 메어져 있는 나무 밑으로 데려가서 왼손으로 허리를 잡아 그를 말잔등 위에 올려 앉혔다. 임평지가 놀라 어리 빠져 있는 사이에 그 못생긴 소녀는 장검을 빼어들어 섬전처럼 휘둘러 고삐를 끊고 말 엉덩이를 가볍게 쳤다. 말이 놀라 울음소리를 내며 숲속으로 달려들어갔다. 임평지가 외쳤다.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을 그냥 둔 채 혼자만 도망갈 수는 없었다. 두 손으로 말잔등을 온 힘을 다 해치니 그는 말에서 떨어져 옆바퀴 구르다가 숲풀 속에 쳐박혔다. 말은 멈추지 않고 멀리 달아나 버렸다. 임평지는 관목의 가지를 잡고 일어서려 했으나 양다리가 후들거려 일어서려다가 넘어지곤 했다. 어깨와 허리에도 통증이 전해졌는데 말에서 떨어질 때 나뭇뿌리와 바위에 부딪힌 것 같았다. 고함소리 발걸음소리가 들리며 청성파 무사들의 고함소리가 들렸다. 임평지는 숲풀 속에 엎드려 가만히 있었다. 그러자 칼이 부딪히는 쇠소리가 나며 싸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임평지가 숲풀 속에서 고개를 내밀어 살펴보니 청성파의 가니노 방인 지와 그 추녀와 또 다른 한 남자가 맞서 싸우고 있었다. 그 남자는 얼굴을 흑포로 가리고 있었는데 머리가 하얗게 센 것으로 보아 노인이었다. 임평지는 그 순간 그가 선로이님을 알아차리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저 두 사람도 청성파인 줄 알았는데 저 소녀가 나를 구하다니 아 그녀의 무공이 이토록 뛰어난 줄 진작 알았더라면 그때 내가 나서지 않았을 테고 그랬으면 이런 멸문지화도 당하지 않았을 것을 그는 또 생각을 바꾸어 서로 격렬히 싸우고 있으니 나는 이 틈에 부모님을 구해야겠구나. 그러나 등의 혈도가 아직 풀리지 않아 몸을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다. 방인지가 다급하게 물었다. 너 너는 도대체 누구냐 어떻게 청성파의 검법을 알고 있느냐 노인은 대답을 않고 돌연 성관같이 움직여 방인지의 장범을 낚아챘다. 순식간에 검을 빼앗긴 방인지는 황급히 뒤로 물러났고 간인호가 막아섰다. 복면 노인이 수초수초를 공격하자 간인호가 외쳤다. 너는 너는 대책 놀란 목소리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갑자기 쨍하는 소리가 나더니 그의 손에서도 장검이 떨어졌다. 추녀는 한 발 앞으로 나아가 간인호를 찌르려고 했다. 복면 노인이 검으로 추녀를 제지했다. 죽이지는 마라. 그 추녀가 말했다. 죽일 놈들이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우리는 그만 가자. 그 추녀가 머뭇거리자 노인이 말했다. 사부의 분부를 잊었느냐. 그 추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승복한다. 살려주도록 하지요. 추녀는 숲을 뚫고 달려가고 복면 노인도 그 소녀를 따라 순식간에 멀리 가버렸다. 방간 두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자기들의 검을 찾아들었다. 간인호가 말했다. 정말 신비한 사람들이오. 그들이 누구기에 이렇게 우리의 검법을 알고 있을까. 방인지가 받았다. 그는 단지 몇 초를 펼쳤을 뿐인데 그 홍비명명 홍비명명 1초의 절묘함이란 정말. 정말. 아. 간인호가 갑자기 깨닫고 외쳤다. 그들이 어린 녀석을 구해갔다. 방인지도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아차 조호이산 조호이산의 계책이 아닐까. 임진남 부부는 두 사람은 몸을 돌려 날듯이 되돌아갔다. 한참 뒤 말발굽소리가 천천히 들리더니 숲속에서 두필의 말이 걸어나왔는데 두필의 말이 걸어나왔는데 방인지와 간인호가 한필씩을 끌고 나왔다. 말짠등에는 임진남과 왕부인이 묶여있었다. 임평진은 아버지 어머니하고 외치려다. 지금 소리치면 자신의 목숨조차 위태로올 뿐 부모님을 구할 방도가 없음을 깨달고 입을 다물었다. 두필의 말이 몇 장 장 걸어간 후 절뚝거리며 한 사람이 뒤따랐는데 가인달이었다. 머리에 두른 백포백포에는 붉은 선열이 빛이었고 입으로는 끊임없이 욕설을 내뱉고 있었다. 그 놈들이 임가의 아들을 구해가 버렸군. 이 연놈을 매의 칼로 한 번씩 베어 청성산에 갈 때까지 살아있나 보겠다. 방인지가 큰 소리로 꾸짖었다. 가사제의 이 임시 부부는 사부님의 처분에 맡겨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가. 사부님께 문책을 당하려 하는가. 가인달은 감히 대꾸를 하지 못했다. 임평진은 청성파의 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도리어 안심이 되었다. 그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청성산으로 데려간다면 당장은 부모님께 별 위험이 없겠구나. 여기서 사천 청성산까지는 수말리나 되니 그 사이에 아버지 어머니를 구할 묘책을 세워야겠구나. 표국의 분국을 찾아가서 이 사실을 낙양에 전해야지. 그는 수풀 속에 힘없이 누워 모기가 물어도 그냥 둘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흘러 날이 어두워지자 마침내 등의 혈도가 풀렸다. 그제서야 겨우 일어나 천천히 음식점으로 걸어갔다. 변장을 하면 그들이 나를 알아볼 수가 없을 거야. 그때 단번에 그 두 놈을 죽여 버려야지. 도대체 부모님을 어디서 구하지. 그는 음식점 주인 방으로 절뚝거리며 들어가 등불을 켜고 갈아입을 옷을 찾았으나 얼마나 궁핍하게 살았는지 옷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밖으로 나온 그는 음식점 주인 부부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생각했다. 어쩔 수 없이 죽은 사람의 옷을 벗겨 입어야만 하겠구나. 죽은 사람의 옷을 벗기니 손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다. 생각 같아서는 당장 팽개치고 싶었지만 내가 잠시의 청결을 위해 시간을 지체하여 기회를 잃고 부모님을 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천추의 한이 되리라. 생각하여 그는 입을 악물고 옷을 벗고 죽은 사람의 옷으로 갈아입었다. 횃불을 밝혀 사방을 둘러보니 부친과 자신의 장검 어머니의 금도가 떨어져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부친의 장검을 천으로 싸서 옷 속에 숨겨놓고 방향을 잡아 걷기 시작했다. 계곡에서 개구리 소리가 들리니 갑자기 마음이 철양해지고 눈물이 나오려 했다. 들고 있던 횃불을 허공을 향해 던지니 횃불이 연못에 떨어졌다. 갑자기 사방 이 암흑으로 뒤덮였다.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인평지하 인평지하 소심하고 인내심이 그처럼 없으면 다시 청성 사람들에게 잡히고 만다. 그건 마치 횃불이 연못에 빠져 있는 격이지. 그는 소매로 눈물을 닦고 이를 악물고 성큼성큼 걸어갔다. 몇 발자국을 걸어가자 허리에 심한 통증이 느껴졌으나 그는 더욱 빨리 걸어갔다. 고갯마루에 이르니 길이 사방으로 나이서 부모님이 어디로 잡혀갔는지 알 수가 없었다. 걷다 보니 날이 밝아 햇빛이 얼굴에 비쳐 눈이 부셨다. 인평지는 깜짝 놀라며 생각했다. 그들이 부모님을 잡아 청성산으로 갖고 사천은 복권의 서쪽인데도 나는 도리어 동쪽으로 왔구나. 그는 혹시나 하는 기대로 주머니를 뒤져보았으나 은자 한 입도 없었다. 금은 보석은 말 한 장 옆에 주머니에 있었고 은자는 부모님에게 있었기에 그에게는 돈이 한 푼도 없었다. 그는 더욱 조급해하며 중얼거렸다. 이제 어떡하지? 어떡해야 하지? 그는 잠시 서성이며 생각했다. 부모님을 구하는 것이 급선무야. 설마 굶어죽기야 할라구. 그는 고개 아래로 뛰어갔다. 정오쯤 되자 배에서 꼬르륵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길 옆에 용안수 용안수의 청색에 용안 용안 이 주렁주렁 열려있는 것을 보고 군침이 돌았다. 그는 나무 밑으로 가서 손을 뻗으며 생각했다. 이 용안수는 주인이 있을 텐데 주인 몰래 열매를 따는 것은 도둑질이 아닌가. 임시 가문은 세대 동안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농님의 도적과 싸워왔는데 내가 어찌 도둑질을 한단 말인가. 그는 길 옆에 용안수는 쳐다보지도 않고 큰 걸음으로 걸어갔다. 몇 일을 걸어서 조그만 마을에 당도했다. 그는 인가 인가를 찾아가 음식을 구걸했다. 그는 이때까지 누구에게 무엇을 구걸해본 적이 없었기에 몇 마디 하지 않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농가의 아낙내에게 삶은 옥수수를 얻어먹고 배를 채웠다. 임평진은 길에서 구걸을 하거나 산야에서 열매를 따먹으면서 요기를 했다. 마침 그 해는 복건성에 풍년이 들어 집집마다 양식이 풍족했기 때문에 얼굴은 더럽고 옷은 남루했지만 말씨가 부드러웠고 호감 가는 인상을 가진 임평지로서는 밥을 얻어 먹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았다. 팔구이를 걸어서 강서강서 경내에 도착했고 묻고 물어 남창 남창으로의 길을 재촉했다. 남창에는 표국에 분국이 있으니 반드시 어떤 소식이 있을 것 같았고 소식은 못 듣더라도 말을 비롯하고 갈 생각이었다. 남창성에 당도하여 복이 표국을 물으니 행인이 이상하다는 듯이 대답했다. 복이 표국 무엇 하시려고요? 표국은 이미 화재로 없어졌어요. 근처에 인가도 수십 채나 타버린걸요. 임평지가 허탈하게 표국을 찾아가 보니 타담한 기둥과 부서진 기와 조각만 남아있었다. 그는 가만히 서서 폐허가 된 남창분국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것은 청성파의 흉적들이 한 짓이야. 이 원수를 갚지 않으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그는 남창에 머무르지 않고 그날로 서쪽으로 향해서 호남성의 장사장사에 당도했다. 그는 장사분국 역시 이미 폐허가 되었으리라 생각했다. 복이 표국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으니 모두들 금시초문이라는 듯 머리둥절했다. 그는 매우 기뻐 소재를 물어 표국을 향해 달려갔다. 표국 입구의 당도에서 보니 복주 총국만은 못해도 호남 분국은 매우 웅장했다. 붉은색 대문 옆에는 두 마리의 석사자가 웅크리고 있었다. 안을 들여다보며 임평지는 주저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이런 꼴로 분국에 나타나면 표두들이 멸시하지는 않을까. 고개를 들어 현판을 보니 복이 표국 상국 복이 표국 상국이라는 금색 글씨에 현판이 거꾸로 걸려있었다. 그는 매우 이상하게 생각했다. 표국의 표두들이 어찌 이처럼 해이해져 있는가. 현판이 거꾸로 걸려있다니. 고개를 돌려 표국의 깃발을 바라보다 그는 놀라 소리를 지를 뻔했다. 왼쪽 깃발에는 짚신이 걸려있었고 오른쪽 깃발에는 너덜너덜한 여자 옷이 걸려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그때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표국 안에서 누가 걸어나와 소리쳤다. 어느 놈이 여기서 서성거리느냐. 무엇을 훔쳐가려고. 말씨를 듣고 임평진은 방인지나 가인달과 같은 사천리님을 알아차리고 감히 쳐다보지 못하고 돌아가려 하는데 갑자기 엉덩이를 걷어차였다. 이곳의 표국도 청성파가 점거하고 있구나. 여기서 아버지 어머니의 소식을 캐기 위해서는 내가 참아야지. 그는 무공을 모르는 채 가장하여 넘어져서 한참 동안 일어나지 않았다. 그 사람은 웃으며 몇 마디 욕설을 내뱉고 돌아갔다. 임평진은 천천히 기어 일어나 골목에서 찬밥을 얻어먹고 재를 주어서 얼굴을 시커멓게 칠한 다음 단모퉁이에서 머리를 파묻은 채 잠을 잤다. 이경 이경쯤 되자 그는 장검을 허리에 차고 후문 쪽으로 가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자 담을 넘어 과일밭에 가볍게 뛰어내렸다. 그는 담에 붙어서 살금살금 걸어갔다. 임평진은 발소리가 날까 가슴을 졸이며 걸어가니 동쪽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 오고 있었다. 몇 걸음 가까이 다가가자 이야기 소리가 들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창가에 숨을 죽이고 앉았다. 계속하여 이야기 소리가 들려왔다. 내일 아침 일찍 이 표국도 불타버릴 테지. 다른 사람이 대꾸했다. 아니야 불 찌르지 않을 거야. 피피 사형이 남창표국에 불을 질러 근처에 인각과 지태우는 바람에 사부에게 꾸중을 들었어. 청성파에 협의도에 먹칠을 했다고 말이야. 임평진은 속으로 욕했다. 청성파 놈들 과연 좋은 일 하는구나. 그러고도 협의도라 자칭하다니 뻔뻔스러운 놈들. 먼저 말했던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렇다면 불을 지르진 않겠군. 그럼 왜 하는 일 없이 여기에 머물러 있지. 길길 사제 생각해보게. 현판을 거꾸로 걸어놓고 뒷대의 여자옷을 걸어놓았으면 보기표국의 위명은 땅에 떨어진 것 아닌가. 그걸로 됐지 뭐 태워버릴 것까지야 있겠는가. 신신사형의 말이 옳습니다. 하하 저 누더기 옷이 보기표국이 망한 것을 나타낸다면 백년이 지나도 그대로 걸려있게 해야지요. 두 사람은 한바탕 크게 웃었다. 길길씨가 말했다. 내일 형산형산 유정풍 유정풍을 뵈러 가는데 무엇을 가지고 가지요. 듣자하니 지난번에 예물이 너무 초라해서 청성파의 이름이 부끄러웠다고 하던데요. 신신씨가 웃으며 말했다. 예물은 이미 마련했으니 염려하지 말게. 아마 이번에는 유정풍의 눈이 휘둥그레질 것이네. 예물이 무엇인가요? 저는 전혀 알지 못하는데요. 신씨가 크게 웃으며 득이 만만한 목소리로 말했다. 보게 얼마나 광채가 아름다운지. 방에서 자루를 여는 소리가 들려오고 길씨가 탄성을 질렀다. 굉장합니다. 신사형은 이 귀한 물건을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정말 용하십니다. 임평진은 도대체 어떤 물건인지 보고 싶었으나 발각될까 두려워 들여다보지 못했다. 이어서 신씨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우리가 보기 표국을 그저 빼앗은 줄 아나. 이 옥마 옥마 한 쌍은 원래 사부님께 바치려고 했었는데 유정풍에게 예물로 보내기로 했지. 임평진은 가슴 속에 우라가 치밀었다. 우리 표국의 고물을 빼앗아 선심을 쓰는 것이 도둑질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장사분국에 무슨 보물이 있을 리 없지. 분명히 전표를 주고 산 것일 텐데. 저걸 회수하지 못한다면 아버지가 돈을 물어야 하겠구나. 신씨가 말했다. 이 네 자루의 보물을 하나는 사매들에게 하나는 사형제들에게 주고 하나는 너 하나는 내가 가지도록 하자. 자 어서 뜯어봐라. 이게 다 무엇입니까? 잠시 후 길씨의 입에서 놀란 소리가 터져나왔다. 모두 금은 보아로구나. 우리는 제법 큰 부자가 되었네요. 보기 표국도 도둑질 꽤나 한 모양이지요. 사형 도대체 어디서 찾으셨습니까? 나는 안팎을 샅샅이 뒤졌어도 은자 백연향밖에 못 찾았는데. 사형은 어디서 이런 귀한 물건을 찾았습니까? 신씨가 드기에 차서 웃으며 말했다. 표국이 금은 보아를 아무 곳에 놔두겠느냐? 며칠 동안 내가 서랍 상자 벽 속을 뒤지는 걸 지켜보았네 헛수구라고 말해도 믿을 것 같지도 않고 도리어 나를 의심할까 봐 이야기하지 않았지. 표국 안에 있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게. 무엇이 있나? 길씨가 한참 생각한 후 대답했다. 이치에 맞지 않는다. 내가 보기에 이 표국에는 이상한 점이 매우 많아요. 무예는 형편없으면서 깃발에는 위풍당당한 사자를 수놓고 있기나 하고 말입니다. 에 또 장표두라는 사람이 궁극의 주인인데 자기 침실 벽장에 관을 넣어두지를 않나 말입니다. 신씨가 웃으며 말했다. 내 머리도 쓸만하구나. 그가 왜 벽장에 관을 두었을까? 관 속의 사람이 어머니여서 차마 묻을 수 없어서일까? 길씨가 아 하고 소리치며 펄쩍 뛰어올랐다. 그래 그랬구나. 금은 보석이 그 관 속에 있었구나. 교묘하구나. 교묘해. 자르 자르 하고 금은을 나누는 소리가 들려오고 한참 후 길씨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신사형 씻을 물을 가져올 테니. 세수나 하고 그만 잡시다. 하품을 하면서 방문을 열고 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임평진은 창 밑에 쭈그리고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다. 길씨라는 사람을 겪는 질로 보니 작고 땅땅한 게 낮에 자기를 걷어찼던 사람 같았다. 잠시 후 길씨가 더운 물을 갖고 방에 와서 말했다. 신사형 사부께서 보낸 사형제들 중 우리 두 사람이 제일 큰 공을 세운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형의 복이고 또한 저의 영광입니다. 장장사형은 광주 광주 분국을 마 마사형은 항주 항주 분국을 빼앗았지만 이리저리 설치느라 우리만큼의 수확은 없을 겁니다. 신씨가 웃으면서 말을 받았다. 방사형 간사형과 가인달은 복주총국을 빼앗았으니 노행물은 우리 둘보다 많을 거야. 그러나 사부의 아들을 잃었으니 그것은 공을 세우지 않은 것만 못한 것이지. 길씨가 말을 이었다. 복이총국을 공격할 때는 사부님이 친히 지휘하셨으니 방사형 간사제가 한 일은 별로 없지요. 여사제가 죽었으니 사부님께서 그들을 탓하지 않을 리 없지요. 이번 내 우리들이 대거 출동하여 총국과 각성의 분국을 치면서 임씨 가문의 무예가 이토록 형편없는 것은 참으로 뜻밖이었습니다. 방사형을 비롯한 3명의 선봉에 의해 임진남 부부가 잡히지 않았습니까. 사부님조차 매우 놀라셨지요. 하하하. 임평진은 세수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다. 청성파에서 이미 총국과 분국을 한꺼번에 칠려고 계획을 짰었구나. 내가 그 여여씨 놈을 죽여서 화를 만든 게 아니었구나. 여창애 여창애가 직접 복주해왔으니 최심장이 그토록 신출기물한 것도 우리가 아니지 그런데 우리 표국이 청성파에게 무슨 죄를 지었길래 우리를 이렇게 악랄하게 공격하는 걸까. 또 신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부님께서 잘못 보신 게 아니야. 고기표국의 명성이 드높은 것은 분명히 무엇인가 이유가 있어. 벽사건법은 무림계의 명성이 높아 아무도 경시할 수가 없네. 다만 자손이 불민하여 선조의 무예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을 뿐이지. 임평지가 그 소리를 듣고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었다. 신씨가 말을 이었다. 우리들이 하산하기 전에 사부님과 우리들이 벽사건법의 파해법을 연구했었는데 몇 달이 지나도 벽사건법의 원리를 알아낼 수 없었지. 내가 보기에 벽사건법의 위력은 굉장할 것 같아. 다만 완벽하게 펼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모양이지만 길사 제 자네는 어느 정도 깨우쳤는가. 사부님 말씀이 임진남도 벽사건법을 완벽하게 펼치지 못한다고 하는데 제가 어찌 그 건법을 깨우쳤겠습니까. 신사형 사부님이 보낸 전령에 본문 제자들은 형산으로 되돌아오도록 하셨는데 방사형도 임진남 부부를 데리고 형산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벽사건법의 전인에게 왜 그처럼 후하게 대하는지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임평지는 부모님이 형산에 잡혀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편으로는 기쁘고 또 한편으로는 말할 수 없이 심정이 착잡했다. 신씨가 웃으며 말했다. 며칠 후 임진남을 만날 수 있으니 벽사건법을 배울 수 있을 걸세. 곧 방에 불이 꺼지고 사방이 컴컴해졌다. 임평지는 즉시 그곳을 떠나고 싶었으나 사방이 너무나도 고요해 발각될까봐 그들 이 잠들기를 기다렸다. 창밖에 기대어 꼼짝 안포 한참을 있으니 그때야 비로소 코고는 소리가 들리자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고개를 돌려 창을 보니 창문을 닫지 않고 열어두었다. 원수를 갚을 좋은 기회로구나. 임평지는 오른손으로 허리에서 장검을 빼들고 왼손으로 창문턱을 잡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달빛이 창으로 비치어 두 개의 침상이 한 명씩 자고 있는 것이 환하게 보였다. 엎어져 자고 있는 놈은 머리카락이 며돌 남지 않은 대머리였고 바로 누워 자는 놈은 머리카락이 쑥대밭처럼 길게 자라있었다. 침상 앞에 탁자 위에는 다섯 개의 작은 자루와 두 자루에 검이 놓여있었다. 임평지는 검을 치켜들며 생각했다. 한 칼에 한 명씩 해치우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쉽지. 막 검을 들어 내리치려다 다시 생각했다. 내가 지금 두 놈을 몰래 죽이는 것은 장부가 할 짓이 아니지 않는가. 후일 가전 무공을 제대로 익힌 후 총송파의 원수놈들을 찾아 해치우는 것이 대장부다운 행동이겠지. 그래서 천천히 다섯 개의 자루를 창문가에 놓여있는 탁자 위에 오려놓고 창을 열어 창 문턱으로 올라섰다. 장범을 허리에 차고 자루 세 개는 등에 쥐고 한 손에 하나씩 들고 뛰어내려 후원을 향해 한 발 한 발 걸어갔다. 그는 후문을 열고 표국을 나와 남문으로 걸어갔다. 남문에 이르니 성문이 아직 열리지 않아 성벽 옆에 구름 뒤에 몸을 기대고 숨어 있었다. 청송파의 제자들이 추격할까 봐 가슴이 계속 쿵쿵 뛰었다. 날이 밝아 성문이 열리자 그는 곧 성문을 벗어나 걸음아 나살려라 하고 수십 일을 내달렸다. 그제서야 마음이 조금 놓여졌다. 복주를 떠난 이래 지금까지 가슴 한 번 펼 여유조차 없었던 것이다. 눈앞에 음식점이 보이자 그는 국수를 시켜 배불리 먹고는 자루에서 은자를 꺼내어 주인에게 지불했다. 주인이 가게에 있는 모든 동전을 찾았으나 거스름돈이 부족했다. 임평진은 이제까지 얻어먹는 신세가 되어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했던가. 이제 손을 저으며 큰 소리로 말할 수 있었다. 거스름돈은 필요없소. 주인장이 가지시오. 비로소 소표두의 호기가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30여 일을 더 걸어가서 제법 큰 마을이 나타났다. 임평지가 객점의 방을 얻어 창문을 닫아 걸고 5개의 자루를 풀어보았다. 열어보니 자루 4개에는 황금과 은이 가득했고 하나에는 높이가 5촌 5촌쯤 되는 옹마 옹마 한 쌍과 진기한 물건들이 가득 차 있었다. 일개 장사분국에 이렇게 많은 제보 제보가 있으니 청성파가 탐을 낼 만도 하구나. 그는 당장 약간의 은을 가지고 5개의 자루를 하나로 합쳐 등에 지고 시장으로 가서 좋은 말 두필을 샀다. 두필의 말을 번갈아 타면서 하루에 두세 시진시진만 자고 밤낮으로 길을 재촉했다. 꼬박 하루를 달려 형산에 당도했다. 성 안으로 들어가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갔다. 임평지는 방인지 일당들에게 들킬까봐 고개를 숙이고 객점을 찾아갔다. 몇 집을 들렸으나 모두 방이 없었다. 점소희 점소희가 말했다. 3일 후가 유대아 유대아께서 무림을 떠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객점마다 하게그로 가득 찼으니 다른 곳을 찾아가보세요. 임평지는 후미지고 조용한 거리로 가서 세곳에 객점을 거쳐서야 겨우 조그마한 방 한 칸을 얻었다. 임평지는 얼굴이 비록 더러워졌으나 방인지 일당이 알아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약방에 가소고약을 사 얼굴에 붙이고 두 눈썹을 깎아버리고 왼쪽 입술을 뒤집어 이빨이 반쯤 보이도록 했다.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니 자신이 봐도 눈이 돌아갈 지경이었다. 그리고 또 금은 보아가 들어있는 자루를 등에 넣고 그 위에 옷을 걸친 다음 허리를 약간 구부리니 영락없이 꽃추가 되었다. 내가 이렇게 기괴하게 모습이 바뀌었으니 부모님도 못 알아보실 거야. 이제는 걱정이 없구나. 그는 비골대면 비골대면 한 그릇을 시켜먹고는 복잡한 거리로 나갔다. 부모님의 행방을 알 수 있으면 좋겠고 아니면 청성파의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았다. 반나절 동안 돌아다니니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 그는 길거리에서 삿갓을 사 머리에 쓰고 하늘을 쳐다보니 캄캄한 게 비가 쉽게 그칠 것 같지가 않았다. 길모퉁이를 돌아가니 찻집에 사람이 가득했다. 그도 찻집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다.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남학 남학 형산 형산의 장엄한 모습이 멀리 바라배는 형산성 형산성의 거리는 한적하기만 했다. 찻집에는 비를 피해 들어온 사람과 시간을 보내기 위한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다박사 다박사 차를 나르는 사람은 남과자 남과자와 차를 내왔고 한쪽 구석에서는 산국지와 수호지 같은 이야기책을 읽어주는 사람이 있었다. 이날 따라 태평다루 태평다루에는 무사 차림을 하고 있는 손님들이 대부분이었다. 주렴이 거치고 한 사람이 바로 안으로 들어섰다. 비를 피하려고 머리에 썼던 기름종이로 만든 삿갓을 벗자 그 삶의 용모가 드러났다. 나이가 약관에 이른 꼽추였는데 얼굴은 공보자국으로 가득했으며 짙고 뭉퉁한 눈썹과 위로 뒤틀려 올라간 입술이 보는 이로 하여금 역겨움을 느끼게 했다. 어서 오십시오. 다박사가 꼽추에게 옆에 자리를 하나 정해주고 뜨끈뜨끈한 차와 한 접시에 남과자를 갖다 주었다. 꼽추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천천히 남과자를 까먹기 시작했다. 꼽추의 옆에는 흑이를 걸치고 칼을 찬 세 명의 무사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 중에서 젊고 바짝 마른 사람이 입을 열었다. 이번에 유대혁 유대혁께서 금분세수 금분세수 금대하에 손을 씻는다는 말로 은퇴식을 뜻함에 예식을 치르게 된다면 대단히 많은 하객들로 붐빌 것이라 생각되는군요. 아직 3일이나 남았는데 벌써 이 형산성은 각지의 영웅호걸들로 가득 차지 않았습니까. 옆에 있던 뚱뚱한 장안이 얼른 말을 받았다. 그거야 말할 나위도 없는 일이지. 오악검파 오악검파의 의세는 천하를 떨게 하고도 남음이 있지 않은가. 중원 오악의 하나인 남악 형산에 자리 잡고 있으며 오악검파 중에 하나인 형산파의 둘째 가는 고수이니만큼 유대혁의 의세는 하늘에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리고도 남지. 그러니까 그가 금분세술을 하는 예식장에는 강호의 이름 높은 영웅호걸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게 될 거야. 마른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다. 유정풍 유정풍 대협은 무공 역시 뛰어나 형산파에는 장문인 장문인 문파의 우두머리후로 있는 막대선생 막대선생과 버금간다고 하더군요. 형산파의 독특하고 오묘한 회풍나간검 회풍나간검을 유대협은 신의 경지에 이를 정도로 터득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뭐가? 유대협의 나이도 50세에 불과하고 무공도 이제 완숙의 경지에 도달했기 때문에 한창 활동할 나이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은퇴를 하는 걸까요? 뚱뚱한 장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자네의 말을 듣고 보니 정말 이상하군. 유대협의 명성은 중천에 떠있는 태양처럼 드높은데 어째서 은퇴를 서두르는 것일까? 이때 건너편 탁자에서 차를 마시고 있던 비단장상을 몸에 두른 장안이 큰 소리로 말했다. 나는 며칠 전 무한무한에 갔다가 한 가지 소문을 들었소. 유대협께서 근본세수를 하게 된 데는 실로 부득이한 고충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자 찻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비단옷을 입은 장안을 바라보았다. 구석에 있던 한 무사가 소리쳐 물었다. 귀한은 무슨 소문을 들었습니까? 몹시 궁금하군요.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비단옷을 입은 장안은 빙글에 웃으며 대답했다. 그 소문은 내용을 다른 지방에서 발설하는 거야 상관없지만 이 형산성에서는 말하기가 곤란하군요. 그러자 키가 작고 땅따란 사내가 거친 음성으로 비앙거렸다. 그 소문을 들은 사람이 어디 한둘인가? 마치 혼자만 알고 있는 듯이 뻐기는 꼴이란.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땅따란 사내의 얼굴에 집중되었다. 몇 사람이 이 구동성으로 물었다. 당신도 알고 있습니까? 들려주시오. 땅따란 사내는 큰 기침을 한 번 하고 드그양양하게 말했다. 유 대협이 금분세수를 하게 된 이유는 형산파의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녀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데 있지요. 내분이라니요. 땅따란 사내는 느긋한 어조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세상 사람은 유 대협의 무공이 형산파의 장문인 막대 선생보다 약하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그 반대라오. 두 사람이 몇 년 전 무예를 겨루게 되었을 때 막대 선생은 일검일검으로 세 마리의 날아가는 기러기를 베어 떨어뜨렸지만 유 대협은 다섯 마리를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형산파의 제자들은 유 대협이 장문인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막대 선생파와 유 대협파로 분열되었던 것입니다. 쌍방은 몇 번이나 충돌하였고 그 과정에서 십여 명의 고수들이 죽었다고 하더군요. 유 대협은 형산파의 장례를 생각한 끝에 스스로 은퇴하여 막대 선생에게 모든 것을 양구하려고 한답니다. 모두들 분분히 입을 열었다. 알고 보니 그와 같은 사연이 있었군. 유 대협은 대혜를 위해 자신을 희생시켰으니 정말 훌륭한 분이시다. 막대 선생이 소심한 거야. 유 대협에게 은퇴를 강요한 것과 다름이 없지 않아. 스스로의 무공이 약하다면 장문인 자리를 유 대협께 물려주었어야 되는 건데 막대 선생을 욕할 수만은 없어. 누구나 권세를 한 번 잡게 되면 포기하기 힘드니까. 이때였다. 갑자기 문 밖에서 스르릉스르릉 하며 호금호금을 타는 음향이 들려왔다. 그리고 구슬픈 노래소리도 함께 들려오기 시작했다. 양가양가의 충성심을 애도하노라. 송송 나라의 위기를 타개하려고. 목청을 길게 빼는 그 노래는 매우 철양했다. 모든 사람은 일제히 고개를 돌려 문 밖을 내다보았다. 마루 안으로 비쩍 마르고 키가 큰 백발 노인이 품 안에 날끈 호금을 안은 채 천천히 들어서고 있었다. 피부는 밀랍처럼 창백했고 쭈글쭈글 주름이 져 있었으며 몸에는 빛 바랜 청삼을 걸치고 있었다. 노래를 부르고 돈을 받는 사람인 것 같았다. 땅따란 산에는 노인이 나타나자 소리를 버럭 질렀다. 시끄러워요. 노인은 즉시 호금소리를 낮추었다. 그러나 입으로는 여전히 노래가락을 흥얼거렸다. 금사탄 금사탄의 싸움에서 패하게 되니. 이때 땅따란 사람은 노인을 아랑곳하지 않고 좌중을 향해 말했다. 유대협의 은퇴식은 형상파에서 주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막대선생 일파는 유대협의 집에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강호의 손님을 맞이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지요. 이것만 보아도 막대선생이 얼마나 소심한 사람인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노인은 높은 목청으로 노래를 불렀다. 소슬비는 난간에 부슬부슬 내리고 떠나는 님을 전송하는 이 마음 한 젊은이가 노인을 향해 호통을 질렀다. 시끄럽게 굴지 말고 돈이나 받아서 가시오. 말과 함께 한 꾸러미의 동전을 노인 앞으로 던졌다. 동전꾸러미는 쨍그랑 소리를 내며 정확히 노인의 호금 위에 떨어졌다. 노인은 고맙다는 말을 하고 동전꾸러미를 거두어들였다. 땅따란 사내는 말을 계속했다. 유대협은 대인 대인이고 막대선생은 소인 소인이라고 할 수 있지요. 갑자기 노인은 걸음을 옮겨 땅따란 사내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고개를 갸우뚱한 채 땅따란 사내의 얼굴을 빤히 내려다보았다. 땅따란 사내는 미간을 찌푸렸다. 이거 왜 이래? 노인은 탄식하듯 중얼거렸다. 당신이 터무니없는 말을 지껄이고 있어서 노인은 몸을 돌려 자리를 떠나려고 했다. 땅따란 사내는 벌컥 화를 내며 손을 뻗쳐 노인의 등을 움켜주려고 했다. 벼랑간 푸른 빛이 번쩍이며 쨍그렁쨍 하는 음향이 일었다. 땅따란 사내는 깜짝 놀라 뒤로 몸을 젖혔다. 노인의 손에는 한 자루의 가늘고 파란 빛이 감도는 장검이 쥐어져 있었다. 노인은 장검을 위로 쳐들더니 호금의 밑바닥에 서서히 찔러넣었다. 이윽고 검시는 호금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원래 이 장검은 호금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모양이었다. 노인은 천천히 문 밖을 나섰다. 모두들 노인이 빗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노인의 뒷모습은 몹시 고독해 보였다. 철양한 호금 소리는 점점 멀어져서는 이윽고 들리지 않게 되었다. 갑자기 한 사람이 아하고 놀라며 부르짖었다. 여러분 저것 보시오. 모두들 소리 난 곳으로 고개를 돌렸다. 땅따란 사내가 앉아있는 탁자 위에 있던 7개의 찻잔들이 일정한 높이로 수평이 되게 잘라져 있었다. 둥글게 잘라진 윗부분은 옆에 떨어져 있었으나 찻잔은 하나도 쓰러지지 않고 있지 않은가. 수십 명은 일제히 일어서서 탁자를 애워싸고 웅성거렸다. 그 노인은 누구지? 누구이기에 그토록 검 쓰는 수법이 무서울까? 일검으로 7개의 유리잔을 잘랐을 뿐 아니라 찻잔이 하나도 쓰러지지 않았다니. 신의 솜씨다. 다행히 노인이 사정을 봐주어서 다행이었소. 그렇지 않았다면 노형의 머리통은 이 찻잔처럼 베어지고 말았을 거여. 땅따란 사내는 7개의 잘라진 찻잔을 망연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창백한 얼굴에서는 한 점의 혈색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옆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 듯 했다. 누군가 입을 열었다. 자고로 시비는 입에서 비롯되고 재앙은 혀에서 생긴다고 했소. 지금 이곳 형산성에서 천하의 기인이사 기인이사들이 구름대처럼 모여있으니 우리 모두는 조심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소. 이 노인은 아마도 막대선생의 친구일 것이오. 우리들이 막대선생이 없는 자리에서 이러쿵저러쿵 험담을 하는 것을 보고 한 번 검을 휘둘러 교훈을 내렸던 것이 왜다. 구석에 있던 비단옷을 걸친 중년 무사가 차갑게 말했다. 누가 막대선생의 친구라는 거요. 그 노인이 바로 형산파의 장문인인 소상야우 소상야우 막대선생이란 말이오. 모든 사람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물었다. 뭐라고. 그분이 막대선생 본인이라고. 당신이 그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소. 비단옷을 입고 무사는 눈빛을 빛내며 말했다. 자연히 알게 되었소. 막대선생은 호금 타기를 좋아한다오. 소상야우라는 곡 곡을 그분이 연주하면 듣는 사람은 누구나 눈물을 흘리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금중장검 금중장검 건발금음 건발금음의 이 여덟자는 바로 그분이 지니고 있는 무예를 표현한 비절입니다. 그 노인의 호금 속에 검이 숨겨져 있는 것을 여러분은 보지 못했습니까. 비단옷을 입은 무사는 넋을 잃고 앉아있는 땅따란 사내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을 계속했다. 저분이 막대선생의 실력이 유대역보다 뒤떨어진다고 하면서 기러기를 세 마리밖에 떨구지 못했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막대선생은 일검에 일곱 개의 찻잔을 잘라 스스로의 실력이 유대역보다 강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인 것이오. 찻잔마저 자르는 그분께서 기러기를 베어 떨어뜨리지 못할 리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막대선생은 저분이 터무니없는 소리를 짓거렸다고 하신 것입니다. 비단옷을 입은 무사는 차값을 지불하고 총총히 찻집을 나선다. 모든 사람들은 소상야후 막대선생이 세상을 놀라게 만들고도 남음이 있는 솜씨를 보여준 이후 하나같이 가슴이 서늘해지고 말았다. 그들 모두는 조금 전 땅따란 사내의 말에 맞장구를 치던가 아니면 고개를 끄덕여 동의를 표했던 점을 상기하고 그곳에 더 이상 머무르다가는 다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찻집에서 나갔다. 사람들로 붐비던 찻집은 금세 썰렁해지고 말았다. 남아있는 사람은 못생긴 꼽추와 구석진 자리에서 얼굴을 탁자 위에 대고 코를 골며 잠을 자고 있는 두 사람뿐이었다. 꼽추는 놀란 눈초리로 일곱 개의 반토막이 난 찻잔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 노인의 모습은 초라해 보이고 힘이 전혀 없어 보였다. 닭 한 마리 잡을 힘도 없어 보였는데 그의 장검이 한 번 번뜩이는 순간 일곱 개의 찻잔을 베어버리지 않았는가. 내가 복주 복주에서 떠나지 않았다면 세상에 이처럼 놀라운 무술이 있다는 사실을 어찌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는가. 나야말로 복위표국 복위표국에서 하인들을 호령하면서 스스로 뽐내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니 우물 안에 개구리와 다름이 없었구나. 그동안 나는 아버님께서 천하제일의 무예를 지니신 줄 알았는데 이 노인은 아버님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무예가 탁월하구나. 내가 그분을 삽으로 모셔서 무예를 배우게 된다면 복위표국을 멸망시킨 청성파 청성파의 원수들을 무찌를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막대선생을 찾아가서 우리 부모님을 구출해주고 나를 제자로 거두어 달라고 애거를 해보았겠다. 꼽추는 벌떡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가려고 몇 걸음 옮기다가 갑자기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며 다시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 부질없는 일이다. 막대선생은 형산파의 장문인이다. 오아검파와 청성파는 깊은 교분을 맺고 있는데 막대선생이 알지도 못하는 나를 제자로 거두어들이고 나를 위해 청성파와 싸울 까닭이 없다. 호련 문 밖에서 말고 고운 여인의 음성이 들려왔다. 둘째 사형 비가 멎지 않았네요. 저의 옷이 다 젖을 것 같으니 여기에서 차를 마시며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는 게 어때요? 꼽추는 그 음성을 듣자 깜짝 놀라며 고개를 아래로 숙여 얼굴이 남에게 보이지 않도록 했다. 문 밖에는 창노한 음성이 들려왔다. 좋아. 따끈따끈한 차를 마시며 한기가 좀 가실 것이다. 두 사람은 찻집 안으로 들어서더니 한쪽에 탁자로 가서 자리를 잡고 앉았다. 몸에 청의를 걸친 소녀와 오십여 세 정도로 보이는 노인이었다. 소녀의 얼굴은 공고자국으로 가득해서 보기에 몹시 취했다. 꼽추는 속으로 생각했다. 원래 당신 내 두 사람은 사형재간이었군. 그런데 할아버지와 소녀딸로 가장 의라고서 술집을 차렸던 것이구나. 그들은 어찌해서 보기표국의 근처에서 술집을 차리고 술을 파는 행세를 했을까? 그리고 그들은 어찌해서 청성파 고수들에게 납치되어 가던 나를 구출해 주었을까? 어쩌면 그들은 부모님의 행방을 알고 있는지도 모른다. 내가 꼽추로 변장을 하고 얼굴 모습을 바꾸기를 정말 잘했구나. 하마터면 저들에게 발각될 뻔하지 않았는가? 이때 다박사가 끓인 차를 두 사람에게 날라왔다. 노인은 차를 받아들고 풀을 불며 마시다가 갑자기 어하고 놀란다. 소삼의 저것 좀 봐. 소년은 노인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고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람을 감추지 못했다. 바로 막대 선생이 자른 일곱 개의 찻잔을 보고 놀란 것이었다. 저 한 수의 무예는 정말 놀랍군요. 누가 저 일곱 개의 찻잔을 베어버렸을까요? 노인은 빙글에 웃었다. 소삼의 내가 소삼의를 한번 시험해 봐야겠군. 일곱을 휘둘러 단번에 일곱 개의 찻잔을 자를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춰보게나. 소년은 퉁명스런 어조로 말했다. 내가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누가 그랬는지 알 수가 있겠어요. 아. 아니에요. 나는 알 수 있어요. 소년은 손뼉을 치며 웃었다. 호호호. 36로 36로 회풍 나간검 회풍 나간검의 제 17초인 일검 낙구안 일검 낙구안이라는 수법이 분명해요. 이것이야말로 유정풍 대협의 걸작이에요. 노인은 빙글에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다. 유 대협의 권법은 아직 이런 경지에까지는 이르지 못했을 것이다. 소삼에는 겨우 절반만 알아맞추었어. 소년은 둘째 손가락을 내밀어 노인의 입술을 꾹 누르며 웃었다. 그만 말씀하세요. 나는 알아야 했다구요. 이건 바로 소상야우 막대선생이 만들어낸 걸작이에요. 이때였다. 갑자기 대여섯 명의 남자가 한꺼번에 웃어져 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하하. 삼에는 정말 날카로운 안목을 가지고 있군.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꽃추는 깜짝 놀라 견문질을 하며 사방을 살펴보았다. 탁자 위에 엎드려 코를 골고 있던 두 사람이 몸을 일으키고 있었고 찻집의 문 밖에서도 몇 명의 인물들이 들어서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짐꾼의 차림이었고 어떤 사람은 손에 주판을 든 상인차림을 하고 있었다. 그런가 하면 어깨 위에 작은 원숭이를 얹고 있는 사람도 있었는데 아마도 원숭이를 데리고 다니며 약을 파는 사람인 듯했다. 소년은 나타난 사람들을 둘러보며 웃었다. 호호호. 한때 저속한 사람들이 이제 보니 모두 여기에 숨어있었군요. 나는 정말 깜짝 놀랐다구요. 그런데 대사형 대사형은 왜 보이지 않죠. 그러자 어깨에 원숭이를 태우고 있는 사람이 싱글싱글 웃으며 말했다. 보자마자 저속한 사람들이라고 욕을 하기야. 소년은 웃으며 말했다. 몰래 숨어있다가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것은 저속한 사람들이 언제나 즐겨 사용하는 못된 습관이라고요. 대사형은 어찌해서 함께 오시지 않았어요. 원숭이를 어깨에 태우고 있는 사람이 웃으며 말했다. 다짜고짜 대사형부터 찾는군. 어째서 여섯째 사형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 거지. 소년은 발을 한 번 고르고 쏘아붙였다. 책. 원숭이처럼 생긴 여섯째 사형은 이곳에 버젓이 있고 죽지도 않았고 썩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그대에 관해서 물어요. 그러자 그 사내는 웃으면서 말했다. 대사형 역시 죽지도 않았고 썩지도 않았는데 어째서 그에 관해서 묻는 거지. 소년은 뼈로 통한 어조로 말했다. 나는 그대와 말하지 않겠어요. 오직 넷째 사형만이 좋은 사람이에요. 넷째 사형 대사형은 어떻게 되었나요? 진권차림의 사내는 뭐라고 대답하려고 할 때 몇 사람이 일제히 입을 열었다. 넷째 사형만이 좋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모두 나쁜 사람이란 말이지. 넷째 그녀에게 말해주지 말게나. 소년은 셀쭉해져서 말했다.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뻗이는 거예요. 말하기 싫으면 그만두세요. 사형들 이 이야기해주지 않으니 나도 둘째 사형과 함께 겪은 괴이한 일들을 들려주지 않을 거예요. 진권차림의 사내는 그녀에게 농담을 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매우 순박하고 과묵한 사람인 듯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우리는 어제 형양형양에서 헤어졌어. 대사형은 우리 보고 먼저 이곳에 와서 기다리라고 했어. 지금쯤은 술이 깨었을 테니 머지않아 이리로 달려올 거야. 소년은 살짝 미간 찌푸렸다. 또 술에 취하셨나요? 진권차림의 사내는 말했다. 맞아. 손에 주판을 들고 있는 사람이 끼어들었다. 이번에 대사형은 정말 통괴하게 마셨지. 아침에서 정오까지 그리고 정오에서 해질 무렵까지 마셨으니 적어도 2,30큰의 술은 마셨을 거야. 소년은 발을 구르며 말했다. 그렇게 많이 마시면 몸을 버린단 말이에요. 어째서 만류하지 않았죠. 주판을 들고 있는 사람은 혀를 쑥 내밀더니 말했다. 대사형이 언제 남의 말을 들은 적이 있었나. 그렇다면 해가 서쪽에서 뜨게. 소삼해가 그에게 권한다면 또 모르지. 한 모금 정도 줄여 마실지도. 그러자 여러 사람은 껄껄 웃음을 터뜨렸다. 소년은 급히 말했다. 어째서 그토록 퍼마시게 되었죠. 기분 좋은 일이라도 있었나요. 주판을 든 사람이 말했다. 그야 사형 자신에게 물어봐야 알겠지만. 혹시 모르지. 형산성에 오게 된다면 소삼해를 만나게 된다는 생각에 기분이 좁아져서 술을 퍼마셨는지도. 소년은 얼굴을 붉히며 날카롭게 소리쳤다. 터무니없는 소리 말아요. 여자를 우롱했다고 아버지에게 일러 바칠 거예요. 그러나 그녀의 어투에는 기쁜 빛이 가득 담겨있었다. 꽃추는 그들 사형삼해가 웃고 떠드는 소리를 듣고 생각했다. 이야기를 들어보건대 이 소년은 대사형이라는 인물에 대해 정을 느끼고 있는 모양이구나. 그런데 둘째 사형이라는 자가 저토록 늙었으니 대사형은 더욱 늙지 않았겠는가. 이 소녀의 나이는 불과 16세밖에 되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와 같은 늙은이를 사랑하게 되었을까. 아 그렇군. 이 소녀의 얼굴은 정말 보기 힘들 정도로 추하지 않은가. 따라서 세상의 어느 남자도 그녀를 쳐다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자 정에 굶주린 이 소녀는 한 사람의 늙은 호라비의 주정뱅이를 사랑하게 된 모양이구나. 이때 소녀는 다시 물었다. 대사형은 아침 일찍부터 술을 마셨나요. 원숭이를 어깨 위에 태우고 있는 사내가 말했다. 소삼애가 이토록 간절하게 애원하니 모두 이야기해 주도록 하지. 어제 아침 일찍 우리들 여덟 명이 막 출발하려고 할 즈음에 대사형은 갑자기 술 냄새를 맡게 되었지. 한 거렁뱅이가 길가에 쭈그리고 앉아서 손에 호로 호로를 들고는 입에 호로병의 주둥이를 떼고 벌컥벌컥 술을 들이키고 있는 중이었어. 대사형은 회가 동하여 거렁뱅이에게 다가가 말을 걸더군. 술 향기가 몹시 특이한데 무슨 술이요? 하고 물었던 거야. 그러자 거렁뱅이가 이렇게 대답했지. 이것은 원숭이 술이라는 거지외다. 대사형은 호기심을 끊지 못하고 물었지. 원숭이 술. 처음 듣는 소린데요. 거렁뱅이는 원숭이 술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었지. 호남성 북쪽의 산속에는 원숭이들이 무리를 지어 살고 있는데 과일을 따서 술을 만들기도 한다오. 원숭이들은 가장 신선하고 달콤한 열매를 골라서 술을 빚기 때문에 그 맛이 천하제일이라오. 나는 우연히 산속에서 그 술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마침 원숭이들이 집을 비웠던 터라 세 호로나 되는 원숭이 술을 훔칠 수 있었고 한 마리의 새끼 원숭이를 잡게 되었소. 말을 하던 사내는 어깨에 태운 원숭이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이 녀석이 바로 그 거렁뱅이가 데리고 있던 원숭이 새끼야. 그 원숭이의 뒷다리는 노끈에 묶어져 있었고 그 사내가 노끈의 끝을 붙잡고 있었다. 원숭이는 끊임없이 머리를 극적이고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매우 오스꽝스럽고 귀여웠다. 소년은 원숭이를 바라보고는 깔깔 웃었다. 여섯째 사형 사형이 유쿠아 유쿠아라는 별명을 가진 것도 무리는 아니에요. 여섯째 사형과 이 작은 원숭이는 정말 생김새가 비슷하네요. 유쿠아라고 불리는 사람은 짐짓 엄숙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이 원숭이는 나의 친형제가 아니고 나의 사형 사형이야. 우리는 이 원숭이 나으리를 마땅히 첫째 사형이라고 불러야 돼. 그 말이 떨어지자 모두 배꼽을 잡고 우더대기 시작했다. 소년은 눈을 흘기며 빈정거렸다. 잘하는 짓이군요. 말을 빙 돌려 대사형을 원숭이 같은 인간이라고 빗대어 욕을 하다니요. 내가 고자질을 안 할 줄 아세요. 대사형은 아마도 여섯째 사형이 몇 번이나 곤두박질 치도록 아프게 발길질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저 원숭이는 어쩌다가 여섯째 사형의 손안에 들어오게 되었죠. 유쿠아는 말했다. 나의 사형인 이 조그만 짐승 말인가. 아 말을 하자면 정말 골치가 아프지. 소년은 웃으며 말했다. 말하지 않아도 짐작이 가요. 틀림없이 대사형께서 그 원숭이를 달라고 했신죠 뭐. 그리고 여섯째 사형에게 돌보라고 했겠지요. 대사형은 아마도 이 쬐그만 녀석이 한 호로에 원숭이 술을 담가 자기에게 먹여주기를 바라고 있을 거예요. 유쿠아가 말했다. 정말 대사형에게 대해 많이도 연구했군. 맞아. 소삼에는 정말 보지도 않고 훤히 내다보는구만. 소년은 다소곳한 음성으로 말했다. 대사형께서는 정말 이상야릇한 것만 좋아해요. 원숭이는 숲속에 있을 때나 술을 빚는 법이에요. 사람이 붙잡고 있다면 어떻게 열매를 따서 술을 만들 수가 있겠어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째서 유쿠아 사형이 원숭이 술을 담그는 진귀한 광경을 볼 수 없었겠어요. 유쿠아는 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삼의 사형을 존경하지는 못할 망정 원숭이라고 하면 어떡해. 정말 아래 위도 없이 함부로 말하기야. 소년은 웃으며 말했다. 어머나. 새삼스럽게 사형의 위신을 세워보겠다는 거예요. 여섯째 사형 그건. 그렇다 치고 대사형은 어쩌다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을 마시게 되었죠. 유쿠아는 지나간 일을 회상하듯 놈을 지그시 감고 말했다. 아. 눈에 선하군. 그대 대사형은 더럽지도 않은지 걸어뱅이가 먹고 있는 술맛을 좀 보자고 하더군. 그 거렁뱅이의 살가채는 시커먼 때가 덕지덕지 붙어있었고 다 떨어진 의복에는 쌀 알만한 이가 들락날락했었지. 어디 그뿐인가. 눈물과 콧물이 흘러내려 얼굴은 온통 더럽게 반죽이 되어 있었어. 틀림없이 그 후 로병에는 많은 양의 눈물과 콧물이 떨어져을 거야. 소년은 얼굴을 찡그리며 손을 내져웠다. 그만해요. 구역질이 나려고 그래요. 유쿠아는 짓궂게 말했다. 3회는 구역질이 날지 모르지만 대사형은 그렇지 않은 모양이었어. 그 거렁뱅이는 세 호로의 원숭이 술을 모두 마시고 겨우 반 호로의 술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결코 남에게 줄 수가 없다고 말했어. 나 같으면 공짜로 주워도 마시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대사형은 한 양의 은자를 꺼내면서 그 더러운 술을 사려고 하더군. 소년은 억울하다는 듯이 소리쳤다. 정말 대사형은 바보예요. 그는 너무 술을 좋아해서 탈이라고요. 유쿠아는 싱긋 웃고 말을 계속했다. 그 거렁뱅이는 은자를 보자 손을 내밀어 은자를 낚아채면서 말했지. 당신이 하도 먹고 싶어하니까 딱 한 모금만 마시도록 허락하겠소. 딱 한 모금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오. 대사형은 이렇게 말했지. 한 모금만 마시라면 그렇게 하겠소 이다. 그리고는 호로를 입으로 가져가 마시기 시작했지. 대사형이 한 모금을 마 쉬는 시간은 매우 길었지. 꿀꺽꿀꺽 하는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단숨에 반호로나 되는 술을 다 마셔버리는 것였어. 이때 대사형은 사부님이 전수해준 기공 기공을 펼쳐서는 숨 한 번 쉬지 않고 용용 이 강물을 마시듯 호로에 술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모두 마셔버렸던 거야. 사람들은 거기까지 듣게 되자 일제히 큰 소리로 웃어져 쳤다. 유쿠아는 다시 말을 계속했다. 소삼의 소삼의 어제 그대가 형양에서 친히 대사형이 그 술을 마시는 재간을 보았더라면 정말 탐복하고 말았을 거야. 그야말로 신흥단전 신흥단전 식유자부 식유자부 신고능 허위초화학 신고능 허위초화학 기어충소이간복진 기어충소이간복진 이라는 구절이 실감이 나는 순간이었다니까. 이 한수의 숨을 쉬는 재간 이야말로 신신의 경지에 도달하여 있어 오묘하기 이를 때 없었단 말이야. 소년은 깔깔 웃으면서도 살짝 눈을 흘겼다. 텅은이 없는 소리는 그만하세요. 대사형의 술을 마시는 행동이 우스꽝스러웠다고 해서 무공의 비결을 들먹일 것까지는 없다고요. 우리 문파의 무공 비결을 조롱했다고 아버지께 일러받치고 말테니 두고 봐요. 유쿠아는 황망히 손을 내져었다. 아니야. 내가 문파의 구결구결을 욕하는데 사용한 것은 아니야. 모두 보았다니까. 이것들 봐 대사형이 구결에 있는 재간으로 술을 마시는데 쓴 것을 모두 보았지요.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다. 소삼의 유쿠아의 말은 사실이야. 소년은 기가 막힌 듯 한숨을 내쉬었다. 아버지께서는 그 기공을 오직 대사형에게만 전수해 주셨는데 고작 거렁댕이에 콧물이 섞인 술을 빼앗아 마시는데 사용하다니. 유쿠아는 말했다. 대사형이 호로의 술을 모조리 마셔 버리자 그 거렁댕이는 화가 나가 대사형에게 대들었지. 딱 한 모금만 마시겠다고 하고서 어째서 반 호로의 술을 다 마셔 버리는 거요. 대사형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지. 나는 확실히 한 모금밖에 마시지 않았소. 내가 언제 숨을 바꾸는 것을 보았소. 숨을 바꾸어 쉬지 않으면 그게 한 모금이 아니고 뭐겠소. 우리는 큰 한 모금과 작은 한 모금을 정하지 않았단 말이예다. 사실 나로서는 반 모금밖에 마시지 않았소. 한 모금도 채 마시지 못했단 말이오. 적어도 5포로 정도의 분량은 되어야 나의 한 모금이 될 수 있단 말이오. 한 모금에 한 양의 은자를 주기로 했으니 반 모금에는 오전 오전에 가격이 붙은 세미에다. 오전에 은자를 거슬러 주어야 하오. 그러자 거렁뱅이는 다급해진 나머지 울려고 하더군 그러자 대사형은 얼른 그를 위로해 주었어. 노형 술 한 모금을 가지고 그토록 마음 아파하는 걸 보니 그대는 정말 술을 좋아하는 군자 군자로군요. 갑시다. 내가 한턱 낼 테니 코가 비뚤어지도록 마셔봅시다. 대사형은 거렁뱅이의 팔을 끌고 길 옆에 있는 술집으로 들어가서는 광커니 작커니 마셔대기 시작했지. 우리들은 정오까지 기다리며 술자리가 파하기를 기다렸으나 두 사람은 조금도 멈추지를 않았지. 대사형은 그 거렁뱅이에게 원숭이를 달라고 해서는 나에게 주며 돌보라고 했어. 오후가 되었을 때 그 거렁뱅이는 땅 바닥에 쓰러져서는 일어날 생각도 못했지. 대사형은 혼자서 자음 자작하게 되었는데 평소 술을 많이 먹기로 유명하여 밑비진 독이라는 별명까지 붙은 대사형도 결국은 혀 꼬부라진 소리를 하게 되더구만. 대사형은 우리 보고 형산성에 먼저 가 있으라고 하면서 자기도 곧 뒤따라 오겠다고 했지. 소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보니 그렇게 된 일이군요. 그 거지는 개방의 인물이었나요. 유쿠아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야 포대자루를 등에 메고 있지는 않았어. 소년은 고개를 돌려 밖을 내다보았다. 비는 여전히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유쿠아는 소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소삼의 둘째 사형과 함께 있는 동안 많은 괴상한 일을 만났다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어때. 소년은 유쿠아에게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대사형이 도착하면 그때 말할래요. 그렇지 않으면 같은 이야기를 두 번이나 하게 되니까 번거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셨나요? 유쿠아는 말했다. 약속은 하지 않았어. 그저 형산성에서 만나기로 했지. 술에 취하면 세상이 작게 보인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대사형은 술에만 취하게 되자 형산성이 안방처럼 좁은 줄 알고 형산성에서만 이르면 금방 찾을 수 있다는 듯이 혀 꼬부라진 소리로 먼저 형산성에 가시오. 나는 곧 뒤따라 가겠소. 라고 말하고는 고지어 그 자리에 큰 대 대자로 쓰러져 잠이 들었단 말이야. 글쎄 곧 따라올런지 아니면 몇 달이 걸린 후에 따라올런지는 우리도 알 수 없는 노릇이지. 소삼의 나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소삼에도 겪은 일을 이야기해 주어야 되지 않겠어. 소년은 시쿵등한 어조로 말했다. 둘째 사형 사형이 말해주세요. 저는 이야기할 기분이 나지 않아요. 소년은 곱추를 흘깃 바라본 후 다시 말했다. 이곳은 이목이 많아서 그 괴상한 일을 이야기할 장소가 되지 못해요. 다른 곳에 가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어요. 유쿠아는 말했다. 저 곱추는 분명히 실성한 녀석일 거야. 오랫동안 고개를 숙이고 쳐들 생각을 하지 않잖아. 우리는 미친 녀석을 아랑곳하지 맙시다. 둘째 사형 삼회와 같이 부기표국을 정탐하러 갔었는데 어찌 되었소. 소문을 듣자니 부기표국은 청성파의 고수들에 의해 열망당했다고 하던데 부기표국에는 쓸만한 고수가 없었나고 그려. 노인은 천천히 말했다. 대사형이 아직 오지 않고 비도 그치지 않은 데다가 할 일도 없고 하니 처음부터 이야기해 주지. 모두들 원인과 결과를 알아야 이후 청성파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 조심을 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작년 겨울에 대사형이 한중 한중에서 청성파의 제자인 후 인형 후 인형과 홍인웅 홍인웅을 때린 적이 있지 않은가. 유쿠아는 갑자기 킥하는 웃음소리를 냈다. 소년은 그를 흘겨보며 말했다. 뭐가 웃어요? 나는 그들 두 녀석이 자존망대 자존망대하여 거들먹거리는 꼴이 생각나서 웃은 거야. 무슨 인형 인형이니 인웅 인웅인 하는 이름을 지은 것도 그렇지만 강호에서 청성파의 가장 뛰어난 내 제자를 가리켜 청성사수 청성사수이라고 부르지 않은가. 하지만 그 이름 때문에 망신을 당하게 되었던 거지. 차라리 나처럼 유쿠아 유쿠아라는 이름을 가졌다면 그와 같은 망신을 당하지는 않았을 거야. 이때 짐꾼 차림의 사내가 말했다. 유쿠아 둘 때 사형이 이야기하는데 끼어들어 쓸데없는 말을 늘여놓지 말게나. 유쿠아는 말했다. 끼어들지 말라면 끼어들지 않겠습니다.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다시 킥. 하고 웃었다. 소년은 눈살을 찌푸리며 쏘아붙였다. 또 뭐가 우스워요. 정말 회방만 놓고 있네. 유쿠아는 말했다. 히히히 나는 홍인웅과 후인형 두 녀석이 대사형의 발길에 채워서는 옌일곱 번이나 곤두박질 치면서 나가 떨어진 광경을 상기하고 웃은 거야. 원래 대사형은 그들의 건방진 이름을 듣고 화를 낸 것이야. 그래서 술잔을 높이 쳐들고 건배하면서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지. 즉영 웅호걸 청성사수라는 말 대신에 구웅야 저 구웅야 저 청성사수 청성사수라고 외쳤던 거지. 그 말 뜻을 풀이한다면 개와 공과 맥돼지 같은 청성파의 내 짐승이 되는 것이지. 이 말을 듣게 된 두 녀석은 크게 노하여 대사형에게 덤벼들었는데 대사형의 발길에 채워서는 그만 2층에 주로해서 땅 바닥으로 나가 떨어지고 말았지. 하하하. 꼽추는 그 대사형이란 인물이 무척 재미있는 사람이고 생각했다. 술이라면 사죽을 못쓰는 점도 재미있었지만 다른 사람의 이름이 건방지다고 시비를 걸고 발길질을 했다니 들을수록 웃음이 나오려고 했다. 대사형이라는 인물은 정말 별일을 다 참견하는군. 술을 마시는 거렁댕이에게 수작을 부리지 않나. 어쨌든 우리 부기표 국을 멸망시킨 청성파 놈들을 혼내주었다니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할 판이군. 둘째 사형이라는 노인은 말을 계속했다. 대사형이 청성파 제자를 걷어찬 사실을 전해들은 청성파의 장문인인 송풍관주 송풍관주 여창의 여창에는 한 통의 편지를 써서 사부님께 보냈지. 그 편지에는 불초가 제자를 어미 다스리지 못하여 귀하의 제자에게 얻어맞았습니다. 네 제자들은 맞아도 쌉니다. 고명하신 귀제자에게 시비를 걸어오니까 맞은 것이지요. 라는 말이 씌여 있었네. 유쿠아는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그 여창의 녀석은 아주 못됐군. 편지를 써서 사과를 한 것은 사실상 사부님께서 대사형의 행동을 알려주어 혼을 내주려는 것이었지. 그 바람에 대사형은 문 밖에서 하루 밤낮을 두고 억울어 앉는 벌을 받게 되었고 여러 사형제들이 강복히 사정을 해서야 사부님께서는 대사형을 용서해주셨단 말이야. 소년은 뾰로통한 음성으로 말했다. 용서는 무슨 용서예요. 그 대신 30대의 곤장을 맞았단 말이에요. 유쿠아가 말했다. 나도 덩달아 10대의 곤장을 맞게 되었지. 히히히. 그렇지만 청성파의 두 녀석이 엉덩이를 걷어채어 아래층으로 굴러 떨어지는 꼴을 구경했으니만큼 10대의 곤장은 그만한 가치가 이더. 주판을 든 사내가 임을 열었다. 자네는 여전히 뉘우치는 기색이 없군. 10대의 곤장을 험맞아 더. 유쿠아는 말했다. 뉘우치긴 뭘 뉘우친단 말이오. 대사형이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단 말이오. 그러자 주판을 든 사내는 말했다. 하지만 옆에서 몇 마디 말로 만류를 했어야 했어. 사부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어. 유쿠아란 녀석은 싸움을 말리기는커녕 오. 희려 충동질을 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10대의 곤장을 내린다. 하하하. 옆에 있던 사람들도 덩달아 웃었다. 유쿠아는 말했다. 나는 정말 억울하오. 생각해보오. 대사형의 발길질이 얼마나 빠른지를. 두 녀석이 대사형에게 덤벼들었을 때 대사형은 잔을 노비 들고 꿀꺽꿀꺽 술을 마시고 있었소. 그래서 나는 부르짖었소. 대사형. 조심하시오. 그 순간 퍽퍽하는 둔탁한 음향이 울려퍼지 면서 곧이어 두 분의 영웅이 아래층으로 내리뻗는 계단으로 대굴대굴 굴러 내려가는 것이 아니겠소. 나는 그저 대사형의 동작을 자세히 관찰하여 대사형의 그 유명한 표미각 표미각이라는 밝게 질을 배우려고 했을 뿐이었으나 잊혀볼 사이도 없었소. 그런데 나보고 충동질을 했다고 한다면 그건 그건 너무나 억울한 일이요. 주판을 든 사내가 물었다. 유쿠아 솔직히 말해보아라. 대사형이 구웅야저 청성사수라고 부르짖었을 때 너도 옆에서 그 말을 따라 함께 부르짖지 않았느냐. 유쿠아는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헤헤. 대사형께서 그와 같이 선창을 하는데 사제가 됐나로서 어찌 따라 불러 기세를 도두지 않을 수가 있었겠어요. 설마 하니 나보고 청성파 두 녀석의 편을 들어 대사형에게 욕을 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겠지요 주판을 든 사내는 웃으며 말했다. 사제들은 사부님께서 대사형에게 훈계를 내리시던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하네. 사부님께서는 강호의 인물들은 누구나 벼로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같이 지나친 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위진천남 위진천남이나 추풍협 추풍협 또는 초상비 초상비와 같은 벼로가 사용되고 있다. 그 많은 벼로를 어찌 일일이 상관하여 시비를 걸 필요가 있겠느냐. 남이 영웅호걸이라고 불러도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한다. 친구를 사귀려고 해도 한평생 시간이 부족한데 어찌 원한을 맺으려고 일일이 따라다니며 치근거린단 말이냐. 모든 사람은 고개를 끄덕여 수긍했다. 유쿠아는 나직이 말했다. 그러고 보면 나의 여섯째 원숭이 유쿠아라는 별명은 참 좋은 것 같군. 듣고 화를 내거나 시비를 걸 사람이 없으니 말야.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대사형은 청성파의 두 녀석을 발로 차서 떨어뜨린 것은 청성파 사람들에게 큰 치욕이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사부님께서는 그 소문을 퍼뜨리면 안 된다고 우리들에게 분부하셨던 거야. 그러니 우리 그 이야기는 꺼내지 말자. 다른 사람이 듣고 소문이 퍼지면 안 되거든. 유쿠아가 말했다. 사실 청성파는 헛된 명성만 지니고 있었어요. 그들의 미움을 사도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어쩌지 못하니까 말입니다. 그러자 노인이 눈을 흘기며 쏘아붙였다. 여섯째 사제 자네가 계속 쓸데없는 소리를 짓거린다면 나는 사부님께 일러 바치고 말겠어. 그렇게 되면 자네는 다시 열대의 곤장을 맡게 될 거야. 자네는 알고 있는가? 대사형께서 그 두 녀석을 차서 아래층으로 떨어뜨린 것은 두 녀석의 빈틈을 노려 기습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고 또한 대사형은 화산파의 두 번째 간은 고수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자네는 백 년 동안 무예를 익혀봤자 대사형의 발끝에도 못 미친단 말이야. 자네에게 청성사수를 차서 떨어뜨릴 재간이 있다고 여기나. 유쿠아는 혀를 쑥 내밀고 손을 내져었다. 헤헤 내가 대사형과 비교될 자격이 있나요? 노인은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다. 청성파의 장문인인 여관주는 당금 천하의 기재기재이고 괴걸괴걸일세. 그를 얕보다간 큰 코 다치지. 소삼의 그대는 여관주를 직접 보았는데 내 말이 틀리다고 생각해. 소년은 말했다. 맞아요. 맞고 말고요. 여관주의 수법은 양랄하기 그지없어요. 나는 그를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가 두려워요. 그는 정말 너무나도 무서운 사람이에요. 소녀의 음성은 미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유쿠아는 물었다. 그 여관주의 수법이 양랄하다고. 사맨은 그가 사람을 죽이는 광경을 본 거야. 소녀는 몸을 움츠리며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지어 보였다. 노인은 말했다. 그날 사부님께서는 여관주가 보낸 편지를 받으시고 크게 화를 내시며 대사형과 육사제를 혼내주셨지. 그리고 이튿날 한 통의 편지를 써서 나에게 건네주시며 청성산으로 가서 여관주에게 전해주라고 하셨네. 여러 사람은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알고 보니 그날 둘째 사형께서 총총히 산을 내려간 것은 바로 청성파로 가느라고 그런 것이었군요. 노인은 말했다. 맞아. 사부님께서는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셨네. 쓸데없는 일을 일으키게 될까 염려하셨던 거지. 유쿠아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쓸데없는 일이라니 무슨 뜻이지요? 우리는 쓸데없는 일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키가 큰 사내가 말했다. 자네가 무얼 안다고 그래? 둘째 사형이 만약 자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봐. 자네는 분명 대사형께 일러바쳤을 게 아닌가? 그렇게 되면 대사형은 틀림없이 은밀히 일을 꾸며서 청성파를 꿀탕 먹였을 거야.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셋째 사제의 말이 옳아. 대사형은 강호 강호의 친구가 많으시니까 무슨 일을 꾸미려고 한다면 직접 손을 쓸 필요도 없지. 사부님께서는 편지에 사과하는 말을 쓰셨다고 했어. 즉 제자가 커다란 골치 덩어리라서 쓸데없는 일을 자주 저지르기 때문에 매우 속이 상하다고 하시며 사문사문에서 축출해야 마땅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강호에서는 청성파와 화산파의 알력이 생겼다고 수근거리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욱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하셨지. 그리고 이미 두 명의 못된 제자들을. 거기까지 말하고 노인은 유쿠아를 슬쩍 바라보았다. 유쿠아는 못마땅한 어조로 말했다. 나도 못된 제자란 말이지. 소녀는 체하며 말했다. 여섯째 사형이 대사형과 나란히 평가된다는 것이 설마하니 불쾌하다는 말은 아니겠죠. 유쿠아는 대뜸 기쁜 표정을 지으며 크게 부르짖었다. 맞아. 맞다고. 제가랄. 술을 가져와. 술을. 차집은 원래 차를 팔지 술을 파는 법이 없었다. 다박사 다박사가 얼른 다가오며 굽신굽신거렸다. 손님 죄송합니다. 저희 가게에는 동정춘 동정춘 수선 수선 용정 용정 김은 김은 봉은 봉은 철관음 철관음 같은 차밖에 없습니다. 술은 팔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형양형양이나 형산형산 지방의 사람들은 말을 할 때 종종 죄송합니다 하는 뒷말을 붙이곤 했다. 이 다박사는 특히 심한 편이었다. 유쿠아는 그 말을 받아 말했다. 죄송합니다. 당신 내 가게에서 술을 팔지 않는다면 나도 술을 마시지는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박사는 허리를 굽신거리며 말했다. 예예.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몇 주전자에 끓인 물을 탁자 위에 갖다 놓았다. 노인은 말을 이었다. 사부님께서는 편지에 못된 두 제자를 청성산에 보내 사과를 하도록 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두 명의 못된 제자가 너무나 심하게 매를 맞아 걸음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둘째 제자 노동약을 보내 대신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라고 쓰셨다네. 그리고 이 일은 오로지 두 녀석 때문에 일어난 불상사이니만큼 여관주께서 청성과 화산 두 파의 평소 교분을 보아서 마음속에 접어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회에 제가 친히 여관주를 찾아뵙고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글도 쓰셨다고 하더구만. 꼽추는 그 말을 듣고 생각했다. 알고 보니 당신의 이름은 노동약이고 당신들은 화산파의 제자들이었군. 화산파라면 태산파 태산파 형산파 형산파 항산파 항산파 숭산파 숭산파와 함께 오아권파 오아권파의 하나가 아닌가. 이때 노동약은 말을 계속했다. 내가 청성산에 이르니 그들은 사사건건 나에게 시비를 걸더군. 특히 후인영과 홍인웅 두 녀석은 유쿠하는 눈살을 찌푸렸다. 빌어먹을 청성파 녀석들이 그토록 건방지다니. 둘째 사형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셨어요. 노동약은 말했다. 사부님께서는 나를 청성파에 보낸 것은 화해를 하라는 것이었지 시비를 일으키라는 게 아니었어. 그래서 나는 꼭 눌러 참고 이래가 지난 후 여관주를 만날 수 있었네. 유쿠아는 코웃음을 쳤다. 흥. 그들은 꽤나 거드름을 피웠군. 둘째 사형 이래 동안 꽤. 나 심심하고 따분하고 우라가 치밀었겠군요. 노동약은 말했다. 물론 시시콜콜 녀석들이 시비를 걸었지. 그러나 나는 사부님의 뜻을 받들어 꼭 참았단 말이야. 나는 정말 참을성을 극도로 발휘 했었지. 내가 청성파의 송풍관 송풍관에서 이래를 머무는 동안에 나는 한 가지 이득을 보았다네. 나는 삼일제대는 날 이르나 침산고를 나갔다가 송풍관 뒤쪽의 연무장으로 발길을 옮기게 되었는데 거기서 청성파의 수십 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무술을 연마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되었지. 강호에서는 남이 무예를 익히는 광경을 엿보는 것은 크게 꺼리는 것이 아니던가. 나는 급히 발길을 돌려 내 방으로 돌아갔지. 그러나 흘깃 본 그들이 연마하는 무공초식의 크나큰 위혹을 느꼈다네. 그들이 익히고 있는 초식은 결코 청성파의 검법검법이 아니었거든. 생각해 볼수록 이상하지 않겠나. 더구나 청성사수라고 일컬어지는 후인영 홍인웅 오인 호나인걸 등도 그 속에 끼어서 그 검법을 익히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익히는지 매우 서툴렀다네. 여러 사제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손에 주판을 들고 있는 사람이 말했다. 청성파에서는 혹시 한 권의 검법 비급 검법 비급을 얻었는지도 모르고 아니면 여관주가 새로운 검법을 창안에 냈는지도 모르지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전수했겠지요. 노덕약은 말했다. 처음에는 나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더군. 여관주의 검 쓰는 재가는 입신입신의 경지에 이르러 있으니만큼 그가 새로운 검법을 창안했다면 그 위력은 정말 놀라웠지 않겠는가. 그리고 만약 새로운 무공 비급을 얻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고명한 제자들에게 연마하도록 했을 것이야. 그리고 고명한 수법이라면 평범한 제자들은 터득하기 어려움으로 무공이 뛰어난 몇몇 제자들에게만 전수했을 것이네. 그렇지 않다면 엉터리 무사가 도시의 검술 도장 도장을 건설하고 어중이 떠중이를 긁어모아 돈을 우려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말이야. 그런 짓을 명문대파 명문대파의 대종사 대종사가 할까 달기 없지. 그날 밤 내가 이런저런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할 때 갑자기 멀리서 변기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오지 않았겠나. 나는 깜짝 놀라 생각했지. 혹시 청성파의 강적이 쳐들어온 게 아닌가 하고 말이야.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은 대사형이 벌을 받고 속으로 우라가 치밀어 송풍관에 쳐들어온 게 아닌가 하는 것이었네. 그분 혼자서는 중과부적이니까 내가 나가서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지. 당시 나는 청성산에 오르느라고 입구에 무기를 벗어놓았기 때문에 검검을 갖고 있지 못했네. 부득이 적수공권으로 뛰어나가는 수밖에 없었지. 유쿠아가 갑자기 칭찬의 말을 던졌다. 훌륭하오. 둘째 사형은 정말 용기가 대단하군요. 나로서는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겁니다. 노덕약은 눈을 흘렸다. 자네는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가. 나는 결코 적수공권으로 싸우려는 것이 아니었어. 맨손으로 나서지 않으면 베개를 들고 나가란 말인가. 아니면 이불 속의 자라처럼 머리를 파묻고 숨을 죽이고 있어야 했단 말인가. 유쿠아는 혀를 쑥 내밀고 말했다. 나는 둘째 사형을 칭찬하는 건대 외에 도리어 화를 내시지요. 노덕약은 말했다. 칭찬의 말이라면 사형할 필요는 없겠지. 하지만 왠지 듣기 거 북스러운 칭찬이로군. 소녀가 얼른 말했다. 둘째 사형 유쿠아 사형이 자꾸만 방해를 놓는데 그분을 아랑곳하지 마세요. 노덕약은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말했다. 나는 살그머니 일어나 소리가 난 곳으로 달려갔지. 묵이 부딪히는 소리는 바로 후전 후전에서 들려왔어. 후전의 창문에서는 등불이 환히 비치고 있었어. 나는 도둑고양이처럼 살그머니 다가가 창문 구멍을 통해 안을 엿보았지. 그제서야 나는 안도의 한숨을 크게 내쉴 수가 있었다네. 후전에는 두 쌍의 사람이 마주서서 비건비건범을 겨룸을 하고 있었는데 한 쌍의 후인형과 홍인웅이었고 다른 한 쌍은 방인지 방인지와 오인호 오인호였다네. 유쿠아는 익살스런 표정으로 짐직 감탄했다는 듯 말했다. 허! 청성파의 제자들은 정말 열심히 무공을 연마하는군. 밤에 잠도 자지 않고 무공을 연마하다니 말이오. 이야말로 소 잃고 왜 양강 고치는 격이 아니겠소. 노덕약은 그를 한 번 흘기고는 빙글에 웃으며 다시 말을 이었다. 대사형에게 걷어채이고 정신을 차렸는지도 모르는 일이긴 하지. 어쨌든 후전 한복판에는 푸른 독포 독포를 걸친 왜소한 도사가 앉아있더구만. 나이는 약 50세가량이고 얼굴은 깡말랐는데 몸무게가 기껏해야 서른 근근 정도밖에 나가지 않을 것 같더군. 왜소하다고 소문난 청성파의 장문인 여창의 여창의였어. 나는 두 쌍의 제자들이 펼치는 건법이 바로 그날 아침 그들이 새로 이 배우고 있던 초식이라는 점을 알 수가 있었지. 나는 그들에게 발각될까봐 전전긍긍했지. 남이 무공을 연마하는 걸 엿보는 것은 떳떳하지 못한 일이며 그 소문이 퍼진다면 화산파의 명예는 땅에 떨어질 것이 아니겠는가. 대사형이 청성사수를 걷어찬 것은 우리 화산파를 빛낸 일이지만 내가 그들의 무공 연습을 숨어서 지켜본다는 것은 우리 문파를 망치게 하는 일이었지. 사실 이제야 말이지만 사부님께서는 속으로 대사형을 기특하게 여기셨을 거라고 생각해. 그때 나는 청성파의 제자들이 화산파에 대항하기 위해 새로운 건법을 익히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노파심에 그들의 무공을 몇 초 훔쳐보고 사부님께 알려 대책을 세워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지. 그들의 건법은 기이하긴 했지만 위력은 없어 보였다네. 이래가 되는 날 나는 여관주를 접견하게 되었는데 그는 사부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무 엄한 벌을 내리신 것 같다고 하시더군. 제자들끼리 한번 장난을 한 걸 가지고 그러느냐고 하더라니까. 물론 마음에 는 없는 소리였겠지. 나는 송풍관에서 떠나 사부님께로 돌아왔고 즉시 그들이 연마했던 검초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시범을 보여드렸지. 사부님은 말씀하시더군. 그 건법은 바로 보기표국 보기표 국임임시 집안의 벽사건법 벽사건법이다. 벽사건법이라. 유쿠아는 중얼거렸다. 노동약은 다시 말을 계속했다. 당시 나는 사부님께서 이렇게 여쭤보았지. 벽사건법은 대단한 위력이 있나요? 그들은 어째서 그 건법을 애써 연마하는 거지요? 사부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네. 강호에 떠도는 소문에서 보기표국의 총표두 총표두 임진남 임진남의 무공은 어떻게 평가되는지 아는 대로 말해보게. 나는 말했지. 무림의 친구들은 임진남에게 의리의 사나이라고 합니다만 무공은 별로 이름이 나있지 못하더군요. 사부님께서는 나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셨어. 맞아. 자네는 여관주의 사부 장청자 장청자가 옛날 임원도 임원도의 벽사건 벽사건 아래 패한 사실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나는 어리둥절하여 물어보았지. 임원도라면? 임진남의 부친인가요? 아니야. 임원도는 임진남의 조부이고 보기표국을 건립한 인물이야. 과거 임원도는 71호 71호 벽사건법 으로 천하무적 천하무적이었어. 그렇다면 벽사건법은 대단히 무섭겠군요. 장청자는 벽사건법 아래 패한 이후 청성파의 제자들에게 기필코 벽사건법을 꺾으라는 유언을 남기고 한을 품고 죽었지. 벽사검 아래 중상을 입었는데 결국 치료를 하지 못했던 거야. 벽사건법은 비록 겉으로는 평범하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귀신도 헤아리지 못하는 오묘한 변화가 숨겨져 있어. 그야말로 천하무적이라고 할 수 있지. 하지만 아깝게도 그의 자손들은 벽사건법의 오묘한 점을 깨우치지 못하고 한낱 평범한 건법으로 전락시키고 말았지. 덕양 너는 여창애가 새삼스레 벽사건법을 익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말했네. 혹시 여관주는 보기표국을 무찔러 장청자 사부의 원한을 갚으려는 것이 아닐까요. 사부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네. 내 말이 옳다. 이번에 청성파와 보기표국은 피의 혈투를 벌이게 될 것이다. 여창애는 청추러람 청추러람 제자가 스승보다 뛰어남의 기재로서 무공이 신의 경지에 이를 얻지만 임진남은 그의 조부의 발바닥에도 못 미치지. 그러니 보기표국은 찬패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임진남이 그의 장인되는 낙양금도 낙양금도 왕원패 왕원패의 도움을 받는다면 한바탕 겨루 볼만하겠지만 자네는 그 싸움을 살펴보고 오게. 이리 하연아와 소삼의 두 사람은 사부님의 명을 받들어 변장을 하고 보기표국 옆에서 술집을 차리고 보기표국의 동정을 살피게 되었지. 어느 날 공교롭게도 임진남의 아들 임평지 임평지가 우리가 차려놓은 술집에 들어오지 않았겠는가. 바로 이때 청성파의 못된 제자 두 명이 그 술집에 들어왔단 말씀이야. 유쿠아는 손뼉을 치며 말했다. 그 술집은 정말 장사가 잘 되었군요. 그야말로 한미천 톡톡히 잡았겠군요. 노덕약은 웃으며 말했다. 임평지란 녀석의 무공은 하잘 것이 없었지. 우리 소삼의 제자가 될 자격도 없었는데 뜻밖에도 의협심은 대단하더군. 청성파의 못된 녀석들이 소삼해를 희롱하는 걸 보고 그들에게 대들었단 말이야. 임평지는 청성파의 두 제자를 찔러 죽였지만 무공이 뛰어놨던 게 아니고 순전히 기습을 했던 거야. 그날 밤 여관주는 수많은 제자들을 이끌고 보기표국에 쳐들어가 수백 명이나 되는 식솔들을 이 잡듯한 사람도 남김없이 죽여버리더구만. 정말 악랄했어. 차라리 끔찍할 정도로 처참한 광경이었어. 여관주는 임진남 부부와 임평지를 사로잡아 제자들을 시켜 청성산으로 호송하라고 시키고 자신은 보기표국에 남아 여인의 속옷을 찢어서 표국의 기파를 만들어 대문 앞에 높이 걸어놓았지. 보기표국의 의신이 깡그리 뭉개지는 순간이었다고. 소삼에는 임진남 부부가 납치되는 걸 따라가서 기습을 하여 임평지를 구출해 주었어. 하지만 임진남 부부까지 구할 수는 없었지. 유쿠아는 손뼉을 치며 웃었다. 묘하군. 정말 묘하다. 내 생각엔 소삼애가 인간 녀석을 구한 속셈은 따로 있었을 거야. 소년은 발을 구르며 부르짖었다. 나에게 무슨 속셈이 있었다고 그래요. 터무니없는 소리 그만두지 못해요. 유쿠아는 눈을 찡긋하며 말했다. 내가 곤장을 맞은 게 바로 청성파의 녀석들 때문이 아니었게더. 소삼에는 그래서 청성파 녀석들만 보면 회방을 놓고 싶었을 거라고. 청성파 녀석들을 꿀탕 먹인 것은 바로 나의 원수를 갚아준 것이 아니고 뭐겠어. 정말 고마워. 그러면서 유쿠아는 소녀에게 허리를 굽혔다. 소녀는 훗하고 웃으며 마주 허리를 숙이며 말했다. 여섯째 사형 너무 고마워할 건 없어요. 주판을 든 사람이 말했다. 소삼애가 청성파 녀석들을 꿀탕 먹인 것은 물론 화풀이를 한 것이지. 하지만 자네를 위해서 그랬다고 속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해. 사부님께 곤장을 맞은 사람이 유쿠아 한 삶은 아니지 않은가. 노덕약은 웃으며 말했다. 소삼애가 유쿠아에 화풀이를 해준 것이 맞아. 이후에 사부님께서 물어보실 때 소삼애는 틀림없이 그렇게 말할 테니 두고 보라고. 유쿠아는 손을 마구 내저으며 황급히 말했다. 아이쿠. 그런 소리 그만하세요. 만약 그 말이 사부님 귀에 들어간다면 나는 다시 열대의 곤장을 맞을 거예요. 여러 사람은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다. 노덕약은 말했다. 어쨌든 대사형이 그 일을 알게 된다면 소삼애를 크게 칭찬할 거야. 빛발은 점점 굵어지고 있었다. 이때 혼돈 혼돈을 파는 사람이 등에 김이 무럭무럭 나는 소를 치고 찻집 처마 아래에 이르러 비를 피하고 있었다. 혼돈을 파는 노인은 대나무로 만든 딱딱이를 쳐서 딱딱딱 하는 소리를 내며 손님을 부르고 있었다. 화산파의 제자들은 일제히 문 밖을 내다보았으며 유쿠아는 큰 소리로 부르짖기까지 했다. 이봐요. 여기 아홉 그릇에 혼돈을 주시오. 계란 하나씩 얹어주시면 더욱 좋을 것이오. 노인은 대답했다. 예 예 곧됩니다. 그리고는 혼돈을 끓는 물속에 집어넣었다. 얼마 후 그는 다섯 그릇에 혼돈을 삶아서는 김이 무럭무럭 나는 그릇을 날라왔다. 유쿠아는 첫 번째 그릇을 노덕약에게 주고 둘째 그릇은 셋째 사형인 양발에게 주고 차례대로 넷째인 시대자 다섯째인 고근명의 앞에 놓았고 다섯째 그릇은 원래 그가 차지해야 했으나 소녀의 앞에 가져오며 말했다. 소삼에 먼저 먹어. 소년은 줄곧 그와 농담을 했으며 원숭이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그가 혼돈 그릇을 가져오자 급히 몸을 일으키며 정중하게 말야 싶다. 사형 고마워요. 화산파의 규칙은 매우 엄하여 농담을 할 때도 있지만 결코 장유유서의 규칙을 깨뜨리지는 않는 모양이었다. 유쿠아가 먼저 혼돈을 먹자 모든 사제들도 기다렸다는 듯 급히 혼돈을 먹기 시작했다. 양발이 물었다. 여관주는 보기 표국에 머문 다음 즉시 떠났나요. 노덕약은 고개를 저었다. 아닐세. 여관주는 표국에 산처럼 쌓여있는 금은보화를 제자들을 시켜나르게 하고 다시 표국을 이리저리 뒤지는데 뭔가를 찾고 있는 모양이었네. 양발은 무릎을 탁하고 치며 부르짖었다. 알겠소. 그는 바로 벽사건법의 권보를 찾고 있었군요. 맞아. 자네는 참 추리력이 뛰어나군. 어쨌든 여관주는 벽사건보를 찾아내지 못했네. 변속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벽사건보는 커녕 쥐새끼 한 말이 없었단 말일세. 내 생각에는 그가 보기표국을 멸한 것은 사부의 원한을 갚기 위한 것보다는 오히려 벽사건보를 얻으려는 대에 있는 듯하더군. 넷째인 시대자가 입을 열었다. 혹시 벽사건보란 게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요. 노덕약은 잠시 생각해보더니 말했다. 원래 무공의 비결은 사부가 말로써 제자에게 알려주는 게 일반적이지. 그래서 구결이란 말도 생긴 거야. 하지만 모든 것이 그렇지는 않네. 예외란 항상 있는 법이니까 말이네. 여관주는 욕심이 대단한 사람이지. 그는 천하제일검이라는 명예로운 지위에 오르려고 광분하고 있지. 사제 자네는 청성파의 무공이 오하건파에 비교할 때 어떻다고 보는가. 시대자는 얼른 대답했다. 오하건파의 천하제일의 다섯 건파입니다. 청성파는 그 밑에 있는 게 당연합니다. 노덕약은 고개를 끄덕이고 말했다. 그것 보게. 세상 사람은 누구나 그처럼 생각하고 있네. 여관주같이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어찌 오하건파에 의해 오르고 싶은 충동이 생기지 않겠는가. 벽사건법의 오묘한 점만 깨우친다면 오하건파와 능이 겨를 수 있다고 그는 생각했던 것이라네. 시대자는 탁자를 쾅 소리가 나도록 내리치더니 큰 소리로 말했다. 둘째 사형의 추리가 그럴듯하군요. 정말 일리가 있어요. 이때였다. 밖에서 사람들이 달려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닌가.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바라보니 소낙비를 맞으며 십여 명의 여승들이 다가오는 것이었다. 몸에는 기름종이로 만든 우이를 걸치고 있었다. 앞장을 선 늙은 여승은 키가 매우 컸는데 그는 찻집 앞에 이르자 우뚝 걸음을 멈추더니 큰 소리로 호통을 쳤다. 영어충은 썩 나오너라. 화산파의 제자들은 그 늙은 여승이 정일사태라고 불리우며 오하건파 중에 하나인 부각항산파의 이름난 곳으로서 항산파의 장문인인 정한사태의 사매라는 사실을 알아챘다. 그녀는 성질이 불같아서 강호의 인물들은 그녀를 보면 아예 멀리 피해버리고 마는 괴평한 여승이었다. 노동약을 비롯한 화산파의 제자들은 급히 몸을 일으켜 정일사태에게 공손히 허리를 굽혔다. 삼가 사숙님을 배웁니다. 정일사태는 여러 사람의 얼굴을 훑어보더니 거친 어조로 호통을 쳤다. 영어충은 어디에 숨었느냐. 빨리 기어나오라고 해라. 그녀의 음성은 사내들보다도 훨씬 우렁찼다. 노동약은 공손히 대답했다. 사숙계 아뢰입니다. 영어충 대사형은 지금 이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화산파의 대사형은 바로 영어충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꼽추는 속으로 생각했다. 영어충이라는 분은 참 말썽꾸러기인 모양이구나. 어쩌다가 늙은 여승의 비위를 긁어놓게 되었다지. 정일사태는 낙하롭게 찻집 안을 둘러보더니 소녀의 얼굴에 시 선을 못 받고 물었다. 너는 영산이겠지. 어째서 흉측스럽게 공보의 얼굴로 변장을 했느냐. 소녀는 웃으며 말했다. 나쁜 사람이 저의 얼굴을 보면 자꾸만 추근거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보로 분장을 한 거예요. 정일사태는 사늘이 코어듬쳤다. 너희 화산파는 점점 규율이 문란해지는구나. 너의 아버지는 어째서 제자들을 풀어놓아 이곳저곳에서 말썽을 피우도록 하는지 알 수가 없어. 이곳의 일이 끝나는 대로 내 친이 화산으로 달려가 따져야 되겠다. 영산은 급히 말했다. 사숙 그러지 마세요. 대사형은 얼마 전 아버님께 서른 대의 곤장을 맞았어요.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할 지경이라고요. 사숙께서 다시 아버님께 대사형의 일을 말씀드린다면 그분은 다시 예순대의 곤장을 얻어맞게 될 것이고 달이 병신이 되고 말 것이에요. 그 짐승 같은 녀석은 때려서 일찍 죽여버리는 게 좋을 게다. 영산 너도 내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구나. 영어충이 걸음을 걷지 못한다고. 걸음을 걷지 못하는 녀석이 어떻게 나의 막내 제자를 납치해 갈 수 있었느냐. 정일사태의 그 말이 떨어지자 화산파의 모든 제자들은 대경실 색하고 말았다. 영산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음성으로 말했다. 사숙 그럴 리가 없을 거예요. 대사형이 아무리 당돌하다고 해도 사숙의 막내 제자를 납치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누군가 헛소문을 퍼뜨렸겠지요. 정일사태는 버럭 노호를 터뜨렸다. 너는 그래도 그를 위해 변명을 하겠단 말이냐. 의꽝 태산파의 사람들이 말한 대로 설명해 주도록 해라. 그러자 정일사태에 뒤에 서 있던 한 명의 중년 여승이 앞으로 나오며 말했다. 태산파의 천송도장은 형양성의 어느 주로에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회알로라는 술집에서 영호충이 의림 막내와 술을 마시는 모습을 목격했답니다. 의림 막내는 영호충에게 인질로 잡혀있었고 영호충의 강요에 못 이겨 억지로 술을 마셨다고 했습니다. 의림 사매는 금세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이었답니다. 그리고 두 삶의 옆에는 또 한 사람이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여인을 괴롭히기로 유명한 전백광이라고 했습니다. 정일사태는 들을수록 화가 나는지 주먹을 들어 옆에 탁자를 힘껏 내리쳤다. 그 바람에 그 탁자는 대뜸 도끼로 내려친 듯 두 쪽으로 갈라졌다. 화산파의 제자들은 그녀의 귀신 같은 솜씨를 보자 일제히 안색이 변했다. 명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거짓말이에요. 천송도장은 사람을 잘못 본 게 틀림없어요. 정일사태는 눈을 부릅뜨고 호통을 쳤다. 입 닥쳐라. 영호충 이 짐승이 감히 전백광과 같은 악당과 사귀었으니 그야말로 타락할 대로 타락했다고 할 수 있다. 말리독 행 전백광이 어떤 인물인지 너도 소문을 들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놈은 전문적으로 여인을 납치하여 강간한 후 살인하는 생마가 아니더냐. 나는 반드시 천하의 여인들을 위해 전백광과 영호충 두 벌레를 제거해 버릴 테다. 아, 의림이 제발 무사해야 할 텐데. 정일사태는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다시 말했다. 의림, 이 예쁘고 철없는 것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화산파의 제자들은 속으로 생각했다. 대사형이 항산파의 막내 여제자를 데리고 술을 마셨다고 화산파의 명예를 더럽힌 것이고 문규를 어긴 것이다. 더구나 생마 전백광과 어울려 다녔으니 큰일 났구나. 노덕약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사숙 아마 영호충사형과 전백광은 우연히 같은 좌석에 앉아 술을 마시게 되었을 겁니다. 결코 어울려 다니는 사이는 아닐 것입니다. 영호충사형은 요 며칠 동안 술에 대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아마 술기운 때문에 정일사태는 눈을 부릅뜨며 호통을 쳤다. 술에 취하면 무슨 짓을 하여도 괜찮단 말이냐? 아 아닙니다. 영호충사형을 찾아낸 후 사부님께 데리고 가서 무거운 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사태는 넬랭이 말했다. 흥 그 녀석이 무서운 벌을 받든 받지 않든 나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나에게 중요한 사람은 의림이란 말이야.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갑자기 손을 뻗쳐 악영산의 손목을 움켜쥐었다. 악영산은 손목이 쇠집게에 물린 듯 아파서 아! 하는 비명소리를 냈다. 사숙 왜 이러세요? 정일사태는 호통을 내질렀다. 너희 화산파의 제자가 나의 의림을 잡아갔으니 나 역시 너희 화산파의 막내 제자를 잡아가야겠다. 너희들이 의림을 내놓는다면 나도 영산을 내놓겠다. 그녀는 영산을 확 끌어당기며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영산은 억지로 끌려 문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노덕약과 양발이 휙 몸을 날려 정일사태의 앞을 가로막았다. 노덕약은 허리를 접으며 말했다. 사숙께서 화를 내시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저의 사매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일입니다. 아무쪼록 사숙께서는 아량을 베풀어 주십시오. 정일사태는 소리 높여 외쳤다. 좋아. 아량을 베풀어 주겠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오른발을 비스듬히 휘둘러 노덕약을 향해 후려쳐갔다. 노덕약과 양발은 음유한 기운이 덮쳐와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노덕약은 태풍에 휩쓸린 나뭇잎처럼 뒤로 날라가 길 건너에 있는 어느 가게의 벽에 꽝 하는 소리를 내며 부딪히고 말았다. 양발은 혼돈을 파는 노인의 등 뒤로 날아갔다. 펄펄 끓는 물이 담긴 소틀 머리로 들이받는 기세로 그의 몸은 곧장 날아가는 것이었다. 끓는 물을 얼굴에 뒤집어 쓰게 될 위험한 처지였으나 누구도 막을 여유가 없었다. 모두들 놀라아 하는 비명소리를 냈다. 그런데 혼돈을 파는 노인이 갑자기 몸을 뒤로 돌리며 한 손바닥을 불쑥 내밀지 않는가. 양발의 머리는 노인의 손바닥에 철썩하며 부딪혔다. 노인은 손바닥을 가볍게 앞으로 밀어냈고 양발은 뒤로 몇 보 정도 날아갔다가 사뿐히 자리에 내려설 수 있게 되었다. 정일사태는 혼돈을 파는 노인을 놀란 눈초리로 바라보더니 싸늘이 말했다. 알고 보니 당신이었군. 노인은 빙글에 웃으며 말했다. 이제야 알아내셨군. 사태의 풀같은 성질은 여전하시구려. 바로 이때 길 저쪽에서 두 삶이 기름 종이로 된 우산을 들고 한 손에는 등농을 든 채 가까이 다가오며 큰 소리로 외쳤다. 혹시 항산파의 정일사태가 아니십니까? 정일사태는 대답했다. 내가 바로 정일이오. 그런데 귀하는 누구시오? 두 사람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다. 그들의 손에 들린 등농에는 유부라는 붉은 글자가 씌여있었다. 앞장을 선 사람이 공손히 말했다. 저는 사부님의 명을 받고 여러 무림협사들을 모시러 왔습니다. 성 밖까지 마중하지 못한 점 용서해 주십시오. 말과 함께 그는 깊이 허리를 굽히며 정중히 절을 했다. 정일사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했다. 지나친 예의를 차릴 필요는 없소. 두 분께서는 유정풍 대협의 제자들이신가요? 앞에 선 사람이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저의 이름은 상대년이고 이 사람은 저의 사제로 미위해라고 합니다. 좋소. 그렇지 않아도 우리들은 유정풍 대협의 은퇴식에 참석하려는 중이었소. 상대년은 화산파의 제자들을 가리키며 물었다. 이분들은 어디서 오신 영웅호걸이신지요? 양발이 얼른 말했다. 저는 화산파의 양발이라고 합니다. 상대년은 기쁜 표정으로 말했다. 알고 보니 화산파의 셋째 사형이시군요. 영명은 오래전부터 익히 들어왔습니다. 자아 함께 저희 집으로 가십시다. 노덕약이 다가와 말했다. 우리는 원래 대사형을 기다렸다가 함께 유 대협계 가서 문안을 드리려고 했었네. 상대년은 기쁜 음성으로 말했다. 당신은 혹시 화산파의 둘째 사형이 아니신지요? 우리 사부님께서는 화산파의 영우 대사형과 노 둘째 사형 두 분이 걸출한 영재라고 말씀하시곤 했었습니다. 영우 사형께서 아직 안 오셨다면 우선 다른 분들이라도 함께 저희 정원으로 가십시다. 노덕약은 생각했다. 소삼애가 정일 사태에게 잡혀 있으니 함께 행동할 수밖에는 없구나. 생각을 마친 그는 얼른 입을 열었다. 그럼 폐를 끼치겠습니다. 안내해 주십시오. 예 따라오십시오. 상대년은 앞장서서 걸음을 옮기려 했다. 정일은 혼돈을 파는 노인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분도 초대하지 그러오. 상대년은 그 노인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안색이 변했다. 그는 공손히 절을 하며 말했다. 알고보니 안탕산의 하 대협계서도 여기에 계셨군요. 미처 몰라. 벤 점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가시기를 청해도 될런지요. 혼돈을 파는 노인은 바로 절강성의 안탕산에 거주하고 있는 고수 하삼칠이었다. 하삼칠은 어려서부터 혼돈을 팔아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는데 무공을 익힌 후에도 변함없이 혼돈을 메고 다니며 강호를 유랑하고 있었고 따라서 혼돈을 삼는 소튼 그의 표기라고도 할 수 있었다. 그는 예신에 무공을 지니고 있었으나 무공을 이용해 돈을 벌지 않고 혼돈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으 무로 그를 아는 강호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그를 존경하고 있었다. 하삼칠은 껄껄 소리 내어 웃었다. 하하하. 그렇지 않아도 뒤를 따라가려던 참이었네. 그러면서 하삼칠은 탁자 위에 놓여진 혼돈 그릇을 거두기 시작했다. 노덕약은 말했다. 이 후배가 눈이 있으면서도 선배님을 알아보지 못한 점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하삼칠은 웃으며 말했다. 용서하고 말고 할 것이 있나. 자네들은 나의 혼돈을 팔아주었으니 나의 은인이 아닌가. 혼돈은 한 그릇에 심문전이니까 모 두합하면 70문이 되네. 그러면서 그는 왼손을 내밀었다. 돈을 내라는 뜻이었다. 혼돈이란 밀가루 반죽에 고기를 넣어 삼거나 찐 음식으로 만두의 일종이었다. 정일사태가 그 광경을 보고 말했다. 하 대협에 별말이 없는 이상 혼돈을 먹었으면 값을 치루어야지. 하삼칠은 웃으며 말했다. 맞아요. 맞아. 조그만 미천으로 현금 거래를 하는 장사이니만큼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해도 외상은 사절이오. 노덕약은 급히 70문이 동전을 꺼내 두 손으로 공손히 바쳤다. 하삼칠은 돈을 품속에 넣은 후 정일사태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대가 탁자를 후려칠 때 혼돈 그릇 하나가 깨졌소. 모두 십사문이니 배상을 해주시오. 정일사태는 웃으며 말했다. 정말 쩨쩨하군요. 출가인에게도 돈을 받으려고 하다니. 의꽝 배상해 주도록 해라. 의꽝은 십사문이 돈을 꺼내 공손히 건네주었다. 하삼칠은 돈을 품속에 넣으며 갑시다 하고 말했다. 상대녀는 다박사에게 말했다. 이분 손님들이 마신 차값은 나중에 계산해 줄 것이오. 사부님 앞으로 적어두시구려. 다박사는 허리를 굽신거리며 공손히 말했다. 유 대협의 손님이라면 차값은 받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대녀는 가지고 온 우산을 사람들에게 일일이 나눠주고 앞장을 섰다. 정일사태는 여전히 영산의 손목을 꽉 움켜쥐고 하삼칠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음을 옮겼다. 항산파와 화산파의 여러 제자들은 그 뒤를 따랐다. 자리에 홀로 남아있던 꼽추는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화산파 제자들의 뒤를 따라가기 시작했다. 큰 거리를 세 굽이나 돌게 되자 한 채의 커다란 저택이 웅장하게 자리잡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대문의 좌우에는 커다란 등농이 걸려있었고 십여명의 무사들이 손에 횃불을 들고 집주의에 늘어서 있어서 욕중한 분위기를 느끼게 했다. 정일사태의 일행이 대문 안으로 들어간 직후 또 한때의 무사들이 대문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꼽추는 그 산들 틈에 끼어 대문 안으로 들어서다. 대청 안에 들어서니 200여 명이나 되는 하객들이 가득 들어 안아 차를 마시기도 하고 국수를 먹기도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화산파의 제자들과 항산파의 제자들은 각기 하나의 탁자를 차지하고 가까운 곳에 앉아있었다. 정일사태는 많은 사람의 이목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하여 영산의 손을 잡고 있을 수가 없었다. 악영사는 풀려나게 되자 노동약 곁으로 달려와 얼른 자세를 바로하고 의저차게 앉았다. 정일사태와 하삼칠에게 상대년이 와서 말했다. 두 분께서는 후원에 있는 비빔관으로 가시죠. 강호의 종사들은 거기에 모여있답니다. 음 그렇게 하지. 정일사태는 하삼칠과 함께 대청에나 있는 또 하나의 문을 열고 안으로 사라졌다. 이때였다. 대문이 있는 쪽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리며 몇 명의 청의를 걸친 사람들이 두 사람을 태운 문짝을 들고 걸어들어왔다. 문짝 위에 눕혀진 사람은 온몸을 하얀 배로 칭칭 감고 있었는 대백포의 곳곳에는 점점이 붉은 선열이 물들어 있었다. 대청에 있던 군웅들은 다투어 다가갔다. 누군가 크게 소리쳤다. 태산파의 제자다. 태산파의 천송도인이 큰 중상을 입었군. 또 한 사람은 누구지? 태산파의 장문인 천문진인의 제자다. 그는 이미 죽었다. 저것 보라고. 칼이 가슴을 뚫고 등 뒤로 빠져나왔잖아. 그러니 죽지 않고 베기겠어. 시끌벅적한 가운데 중상을 입은 사람과 항구의 시체는 대청의 한쪽에 나 있는 문을 열고 떠매어져갔다. 바로 귀빈실로 간 것이었다. 대청 안에 있던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수근거렸다. 오아 건파의 제자를 누가 감히 죽였을까? 천송도인에게 중상을 입힌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무공이 대단한 고수인가 봐. 무공이 높으면 용기도 자연이 커지는 법이 아니겠어. 그러니 이상할 건 없어. 이때 상대년이 총총히 달려와 노덕약에게 말했다. 둘째 사형 저희 사부님께서 귀빈실로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무슨 일인데 그러지? 알겠소. 갑시다. 노덕약은 몸을 일으켜 상대년의 뒤를 따라 기다란 남아를 지나 하나의 호려한 대청에 이르게 되었다. 바로 귀빈실이었다. 노덕약이 바라보니 귀빈실의 북쪽으로는 5개의 태사의가 가지런히 노며져 있었는데 체구가 오람하고 얼굴에 불그레한 화색이 감도는 한 도인이 앉아있고 나머지 4개의 태사의는 비어있었다. 노덕약은 그 5개의 태사의가 바로 오아 건파의 5장문인 이 앉을 자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지금 태사의에 앉아있는 우람한 도인은 바로 태산파의 장문인인 천문진인이었다. 아직 나머지 오아 건파인 숭산, 항산, 화산, 형산의 4명 장문인은 도착하지 않고 있었다. 태사의 앞으로는 19인의 무림 선배들이 각기 의자에 앉아있었는데 항산파의 정일사태 청성파의 장문인 여창에 청성파는 오아 건파에 속하지 않으므로 태사위에 앉지 못했음 화삼치도 그 사람들 가운데 끼어 있었다. 동쪽의 주인석에는 지금 몸에 짙은 자색의 명주로 짠 장포 두 로마기처럼 무릎 밑까지 내리 덮는 우돈을 걸친 땅딸한 종년인 이 앉아있었다. 바로 유정풍이었다.